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도 신의티비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고사 지내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사를 하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나쁜 귀신들이 해코지하지 말라고 돼지 머리를 놓고 비낸 일 말입니다. 저는 돼지 머리 입에 만원짜리 지폐를 꽂아놓은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조금 보기 불편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고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를 놓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고사 지내는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라산 기슭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소천국이라 했지요. 소천국은 노루랑 사슴이랑 산돼지 같은 짐승을 사냥하며 살았습니다. 비슷한 때의 서울 남산 근처에서도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백주똘였는데 하늘의 기운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백주똘가 열다섯 살이 되던 해였어요. 하늘의 기운을 짚어 점을 쳐보니 신랑감이 제주도에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백주똘는 곧장 제주도를 향해 길을 떠났지요.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소천국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소천국은 백주똘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백주똘도 소천국을 보고는 하늘이 내려준 신랑감이려니 생각하고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는 오순도순 살면서 아들 오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식구들이 많아 사냥한 짐승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었지요. 더군다나 소천국은 국 아홉 동이에 밥도 아홉 동이를 먹는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중에 백주똘가 여섯째 아이를 또 임신했어요. 부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사냥한 짐승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 농사를 지어보시지요. 그 방법도 좋겠소. 소천국은 아내의 말을 듣고 농밭을 일구고 농사를 시작했지요. 백주똘은 땀 흘리며 일하는 남편을 위해 점심을 준비했어요. 여보, 국 아홉 동이 밥도 아홉 동이 차려왔어요. 수고했소. 아직 배가 고프지 않으니 한쪽에 놓아두고 가구려. 백주똘은 소천국이 시키는 대로 밭 한쪽에 음식을 두고 돌아갔지요. 백주똘가 돌아간 뒤에도 소천국은 한참이나 밭을 갈았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중이 말을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니 남은 점심이 있거들랑 한술 주십시오. 밭 한 귀퉁이에 있을 거요. 소천국은 중이 먹으면 얼마나 먹으랴 싶어 음식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이를 어째요. 그 중이 국 아홉 동이 밥도 아홉 동이를 몽땅 쓸어먹고는 도망을 가버렸지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소천국은 열심히 일만 했지요. 이었고 배가 고파진 소천국이 점심을 먹으려 했더니 밥과 국이 한술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남의 점심을 몽땅 쓸어버리더니 소천국은 부하가 났어요. 배는 등에 쫙 달라붙었는데 먹을 것은 없으니 말입니다. 소천국은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밥갈던 소를 잡아서는 찔레나무에 불을 지펴 앉은 자리에서 한 마리를 다 먹어버렸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배가 고픈 겁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풀을 뜯고 있는 남의 집 암소가 보이잖아요. 그 소도 잡아 구워먹었더니 그제야 배가 부릅니다. 소천국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소가 없으니 쟁기를 배에 묶어 밭에 갈았지요. 백주 또는 그릇을 가지러 왔다가 배로 쟁기질을 하는 남편을 보았어요. 그 사연을 물었지요. 남의 소까지 잡아먹었단 말을 듣자 몹시 화가 났어요. 우리 소야 괜찮지만 남의 소까지 잡아먹었으니 소도둑 아닙니까? 남편에게 말하는 뽄쇠 좀 보소. 소천국은 소도둑이란 말에 되레 화가 났어요. 부부는 가슴 아픈 말만 하며 심하게 다투었지요. 백주 또는 여섯째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었지만 그 싸움으로 둘은 헤어져 살게 되었어요. 얼마 뒤 백주 또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괴네기또라 했습니다. 백주 또는 아이가 세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소천국을 찾아가 괴네기또를 맡겼어요. 괴네기또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수염을 만지고 가슴을 치며 어리왕을 부렸지요. 소천국은 아이가 몹시 귀찮아 버럭 화를 냈습니다. 배에 가졌을 때도 재수없는 일이 생기더니 태어나서도 귀찮은 불효자식이구나. 소천국은 세살된 아들 괴네기또를 무쇠상자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바다에 뛰어버렸지요. 튼튼한 쇠로 만든 무거운 상자였으니 물에 가라앉아 죽으라는 것이지 뭐겠어요? 괴네기또를 실은 무쇠상자는 물결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다 용궁 산호나무에 걸렸어요. 그날부터 용궁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낮에는 퉁소소리가 온 바다를 뒤흔들고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요즘 용궁이 좀 이상하니 첫째가 나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용왕은 큰딸을 불러서 말했어요. 큰 공주가 나가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아빠마마 아무리 살펴도 이상한 게 없었사옵니다. 그래 둘째야 이번에는 네가 나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둘째 공주도 나가서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아빠마마 저도 언니처럼 별다른 걸 찾지 못했사옵니다. 그래 막내야 네가 나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용왕의 명을 받고 나간 막내 공주는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아빠마마 산호나무에 이 상자가 걸려있어 들고 왔었나이다. 그래 그네야 이 상자를 열어보아라. 큰딸을 상자를 열기 위해 힘을 썼어요. 그런데 상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둘째야 네가 한번 열어보아라. 둘째 딸도 상자를 이리저리 살피고 끙끙대며 땀을 쏟았어요. 그렇지만 상자는 열리지 않았지요. 막내야 네가 열어보아라. 막내 딸은 상자를 돌려가며 세 번 툭툭 찼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무쇠 상자가 스르르 열리지 뭐예요. 그 안에는 옷같이 고운 도련님이 책을 가득 안고 앉아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제주도 남자와 서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여섯째 아들 괴네기또 였지요.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용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남쪽에 있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전쟁을 막으러 강남국에 가는 길인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괴네기또는 거짓말을 했어요. 용왕은 이처럼 훌륭한 장고는 없다고 생각되어 잔치를 베풀었지요. 큰 공주와 둘째 공주를 선보였지만 괴네기또는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용왕이 막내 공주를 보여주니 그제야 하얀 일을 드러내고 바꼬처럼 허허 웃지 뭡니까? 막내딸이 마음에 들었던 거지요. 막내딸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갖가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괴네기또는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 장군은 무슨 음식을 드시는지요? 막내 공주가 근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소를 잡아도 통째로 먹고 돼지를 잡아도 통째로 먹는다오. 막내 공주는 용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요. 내가 사위 하나 못 거두겠느냐 창고를 풀어 음식을 만들라. 용왕은 껄껄 웃으며 흔쾌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괴네기또가 용궁에 머문지 백일이 되자 창고에 가득 쌓였던 음식이 바닥이 났어요. 용궁 살림이 어려워지자 용왕은 걱정이 되었지요. 시집가면 여자는 남편을 따르는 법. 막내야 남편을 따라 나가 살도록 해라. 용왕은 무쇠상자를 만들어 막내딸 부부를 넣어 바다에 뛰어버렸지요. 용궁에서의 백일이 세상에서는 몇 년이나 될까요? 아마도 긴 세월일 겁니다. 무쇠상자는 흘러 흘러서 강남구 바닷가 모래밭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모래밭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이때 어떤 힘센 나라가 강남구 을 빼앗으려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점을 쳤더니 용감한 장군이 강남구 을 도우러 바닷가에 왔다는 겁니다. 강남구 백성들은 용감한 장군을 찾으려고 바닷가를 샅샅이 뒤졌지요. 그러다가 무쇠상자를 발견했어요. 백성들은 상자를 열어 괴네기토 부부를 꺼내 주었습니다. 괴네기토는 무기와 병사들을 갖추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머리돌 달린 장수를 쓰러트렸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머리 새 딸린 장수를 무찌렀지요. 적들은 모두 불뿌리 도망갔고 강남구 은 평화를 찾았어요. 괴네기토 화려한 재물과 짐 만체를 줄 테니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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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괴네기토 에게 말했어요. 괴네기토 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강남구 에 반을 주겠네. 떠나지 말게. 자네가 떠나면 적국이 또 쳐들어올 물과 양식을 가득 실어주었고 수많은 군사들에게 괴네기토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또 돌아오고 싶거든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당부를 했지요. 괴네기토 는 마침내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왔어요. 괴네기토 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송당리 들판으로 올라갔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대포를 한 방 쏘았지요. 그러자 땅이 벌벌 떨듯 흔들렸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던 괴네기토 의 아버지는 하인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일렀어요. 하인은 냉큼 돌아왔지요. 큰일 났습니다. 세 살 적에 무쇠상자에 버린 여섯째 아드님이 대간마님을 치러 돌아온 듯합니다. 군사와 무기를 잔뜩 갖고 있습니다. 무쇠상자는 물에 가라앉아 없어졌을 텐데 어떻게 그 녀석이 살아온단 말이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포 소리가 또 한 번 크게 울렸어요. 버렸던 여섯째 아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놀란 아버지는 알송당 고분으로 급히 도망가다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에게 떠맞겨버린 아들을 볼 낯이 없어 우송당 당오름으로 도망가다 죽었지요. 괴네기 또는 군사들에게 노루며 사슴 산떼지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그 고기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제사를 지낸 뒤 억만 군사들을 모두 제나라로 돌려보냈지요. 괴네기 또는 한라산 여기저기를 홀가분하게 구경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김영마의 큰굴에서 조용히 머물렀지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또 7일이 지나도록 괴네기 또는 대접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화가 난 괴네기 또는 심한 바람을 불러 지붕이 날아가게 하고 짙은 구름이 발밑에까지 내려오게 하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어 무당에게 점을 지게 했지요. 무당은 괴네기 또가 음식을 대접받으려고 내린 바람과 안개라는 걸 알아냈어요. 괴네기 또님은 무엇을 잡습니까? 무당이 괴네기 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소도 통째로 먹고 돼지도 통째로 먹는다. 괴네기 또가 말하자 백성들이 사정을 했어요. 우리는 가난한 백성이 온대 어찌 소를 잡아 대접하겠습니까? 일할 소가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돼지를 잡아 대접 하겠습니다. 그리어라. 백성들은 재단을 만들어 잡은 돼지를 통째로 재단해 놓고 괴네기 또를 대접 했어요. 그 뒤로 해마다 한 차례씩 괴네기 또를 위한 고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돼지를 잡아 반드시 통째로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허생전 사람들은 돈을 되게 갖고 싶은가 봐요.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바다에 던져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재미난 사연이 있을 것 같지요? 옛날에 허생이란 사람이 서울에 살았습니다. 남산 밑에 말이에요. 남산 밑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고 우물 옆에 오래된 은행나무 가 서 있지요. 은행나무 옆에는 비바람도 막지 못할 오두막 하나 있는데 그 집에 허생이 살았어요. 허생은 날이면 날마다 방에 들어 앉아 글만 읽었답니다. 글만 읽으니 먹고 살 게 없었지요. 할 수 없이 허생의 아내가 남의 집에서 삭바느질을 해 주고 먹을 걸 얻어왔지요.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니 늘 배가 고팠답니다. 아내가 참다 참다 못해 따지고 들었어요. 울음까지 섞인 목소리로 말이지요. 당신은 글을 왜 읽어요? 먹을 것 하나 안 나오는 글만 읽으면 다 입니까? 허생이 웃으며 대답 했어요. 허허 먹을 건 당신이 주잔소. 나는 읽을 글이 아직 많소. 아내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지요. 나는 배가 고파 죽겠소. 갓밥치 일이라도 해서 먹을 걸 벌어오시오. 갓밥치 일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라도 하시오.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아내가 왈칵 성을 냈어요.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이오. 갓밥치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럼 어디 가서 비럭질이라도 해오시오. 허생이 대답을 못하고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읽던 책을 덮었습니다. 책을 덮고 일어서면서 아깝다. 한 십년 글을 읽으려 했더니 진년만에 그만두는 구나. 하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길거리로 나왔지만 허생은 갈 곳이 없었어요. 이리기우 저리기우 서성이더니 길가는 사람 하나를 붙잡고 묻는 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요? 그 사람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대뜸 대답했어요. 어, 그여 변부자지요. 변부자라. 허생은 곧바로 변부자를 찾아갔어요. 변부자를 만나 서로 맞절을 하고 나선 한다는 소리가 돈 만냥만 구워주시오. 하는 겁니다. 만냥이 얼만줄 아세요? 집을 수십 채 사고 땅을 수만 평 사고 산에 몇 개 사고도 남는 돈 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돈 이었지요. 방 안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허생의 꼴을 보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꼬락선이가 거지 중에도 산 거지 였거든요. 찌그러진 갓에 너덜너덜한 도포를 걸친 데다 신인이라고 신은 가시는 뒷굽이 자빠져서 대롱거렸어요. 게다가 콧물까지 훌쩍이고 있으니 그런데 참 이건 또 무슨 일이래요? 다들 놀라고 있는데 변부자 혼자서 빙긋이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냥을 구워달라고 까짓 거 그럽시다. 사람들은 아예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변부자 말에 다들 기절 촐풍하고 말았지요. 거지 중에 산거지에게 선선히 만냥을 구워주다니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쨌든 변부자는 사람을 시켜 만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역전이 가득 든 괴짝들을 나귀 등에 실어서 마당에 대령했지요. 허생은 휑하니 마당으로 내려가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귀를 몰고 나가버렸어요. 허생이 간 뒤에 사람들은 변부자를 둘러싸고 물었지요. 저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지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주십니까? 사람들은 궁금해서 묘 견디겠다는 얼굴로 변부자를 보았습니다. 변부자가 껄껄껄 웃더니 말했어요. 걱정할 것 없소.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오. 남에게 뭔가 빌리러 오는 사람은 얼굴 가득 아처만한 빛이 있지요. 아니면 비굴한 얼굴을 하든가. 하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옷 입은 꼴은 볼품없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질 않았지요. 오히려 거만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소. 돈에 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선뜻 돈을 내준 거요. 그리고 돈을 안 주면 모르지만 줄 바에야 이름이나 사는 곳을 물을 필요도 없지요. 두고 보시오. 저 사람은 내가 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올 테니.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부자의 말이 그럴 듯 했거든요. 그럼 허생은 어디에 있을까요? 허생은 집에도 안 가고 바로 안성으로 갔지요. 안성은 경기도와 충청도가 마주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지요. 장사하기 아주 맞춤하단 얘기입니다. 온갖 물건이 안성에서 사고 팔렸어요. 돈 만냥을 갖고 안성의 턱 하니 나타난 허생은 마고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뭘 샀냐고요? 과일하고 열매였어요.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같은 과일이란 과일, 열매란 열매는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안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값을 곡절로 쳐주고라도 다 사들였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지난 뒤에 난리가 났지요. 허생이 온 나라의 과일을 몽땅 쓸어버렸으니 집집마다 제사도 못 지냈고 잔치도 못 할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도 안 돼서 허생에게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값을 열배로 쳐줄 테니 제발 과일 좀 파시오. 허생은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돈 마냥이 졸지에 십만냥이 된 거예요. 허생이 기뻐서 날뛰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는 거지요. 돈 마냥을 갖고 온갖 과일 값을 뒤흔들었으니 우리나라가 참 좁긴 좁구나. 과일로 나라를 한바탕 흔들어놓은 허생은 이제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가서는 말총을 죄다 사버렸지요. 그래놓곤 하는 말이 이제 조금만 있어봐라. 온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총이 뭔가요? 말의 털이잖아요. 말총으로 머리에 쓰는 망건을 만들거든요. 갓을 쓰자면 망건을 꼭 써야 하고 망건은 말총이 있어야 만들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머리를 못 싸맨다고 한 겁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망건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었어요. 허생은 그만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셀 수도 얻게 되었지요. 커다랗고 튼튼한 곳간에 돈을 잔뜩 쌓아놓고 허생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산 늙은이를 찾아서는 물어보았어요. 저기 바다밖에 혹시 사람 살만한 빈섬이 없던가요? 늙은이가 대뜸 대답했습니다. 있지요. 언젠간 내가 금바람을 만나 사흘 동안 바다 위를 쪽배로 떠다닌 적이 있지요. 그때 어떤 섬에 닿은 적이 있어요. 섬에는 꽃과 나무가 제멋대로 자라고 온갖 열매가 절로 잇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은 떼지어 놀고 물고기들은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요? 허생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시오. 어르신께서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드리리다. 하는 거예요. 늙은이는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대번에 그러마 했지요. 늙은이와 함께 배를 타고 허생은 섬으로 갔습니다. 섬에 닿자마자 허생은 가장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사방을 휘휘 둘러보는 겁니다. 한참 둘러보던 허생은 얼굴을 징그렸어요. 얼굴 가득 실망한 표정이었지요. 허생이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땅이 전리도 못되니 뭐랄꼬. 그나마 땅은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부자로는 살겠구나. 늙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덩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산단 말이요. 허생이 듣고 허허 웃으며 대답했지요. 덕이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모이지요.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걸 근심할 건 없습니다. 늙은이는 알듯 말듯 한 말이라 더는 묻지 못했어요. 허생과 늙은이는 부지런히 노를 져 무트로 나왔습니다. 이때 전라북도 변산 땅에는 도둑들이 오글거리고 있었어요. 도둑대가 온 나라를 휩쓸고 다니니 나라에선 군사를 있는대로 내어서 도둑을 잡으러 들었지요. 군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지라 도둑들은 감히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도둑질을 못하고 변산 땅 깊숙한 골짜기에 틀어박혀 있었던 겁니다. 허생이 거길 찾아갔어요. 도둑대가 우글거리는 그 골짜기에 우드머리를 만나러 갔지요.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식구는 얼마나 돼요? 한 천명 되지. 그럼 천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이나 돌아가오. 아, 그야 한 양씩 아닌가? 그렇군요. 그럼 모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소. 있으면 도둑으로 살겠소? 없단 말이군요. 그럼 논밭은 있소. 우드머리와 다른 도둑들이 어이가 없어서 피식하고 웃었어요. 논밭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하러 도둑이 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아 곡식을 심지 않는단 말이오. 그러면 도둑놈 소리도 듣지 않을 테고 군사들에게 쫓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변하겠소. 아, 이 사람이 누굴 놀리나 누가 그걸 바라지 않는단 말이오.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겠소. 자나깨나 그게 소원이오.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 그제서야 허생이 껄껄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좋소. 내가 그대들 소원을 들어주겠소. 내일 저 앞 바닷가로 나와보시오. 붉은 깃발을 달고 있는 배는 다 돈을 실은 배일 것이니 마음대로 들 가져가시오. 허생이 굳게 약속하고 골짜기를 나갔어요. 허생이 간 뒤에 도둑들은 저런 미추농을 받나 하고 손가락질을 했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허생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도둑 며치 재미삼아 바닷가로 나와봤어요. 그런데 붉은 깃발을 단 배가 바다에 가득한 겁니다. 허생이 환하게 웃으면서 도둑들을 반겼어요. 배 안에 들어가 보니 과연 돈이 가득 가득 들어 있는 괴짝이 빼곡했습니다. 도둑들이 엎어지며 자빠지며 골짜기로 뛰어갔어요. 소식을 들은 도둑대는 우두머리를 비롯해서 하나 남김없이 바닷가로 달려왔지요. 달려와서는 허생 앞에 줄지어 절하며 말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소이다. 허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자기 힘닿는 대로 돈을 짊어지고들 가시오. 도둑들은 다투어 돈을 짊어졌지요. 조금이라도 많이 지려고 용을 썼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백량을 넘게 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허생이 꾸짖듯이 말하는 거예요. 돈 백량도 못 지고 끙끙대는 것들이 무슨 도둑질이냐. 이제 너희들은 평범한 백성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명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량심 가지고 가서 여자 한 명과 소 한 마리씩 데리고 오너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허생의 말에 도둑들은 좋아라고 흩어져 갔습니다. 저마다 돈을 짊어지고 말이지요.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 허생은 양식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2천명이 1년이나 먹을 수 있는 양을 말입니다. 도둑들이 다 돌아왔어요. 보름 안에 말이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온 겁니다. 허생이 시킨 대로 여자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을 데리고 여자는 결혼해서 함께 살 사람이고 소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했다고요. 마침내 허생은 사람들을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어요. 허생이 이끄는 배가 빈 섬으로 들어간 뒤에 온 나라가 조용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온 나라의 도둑들을 허생이 몽땅 쓸어갔으니 시끄러울 일이 없었지요. 섬에 들어가서는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 우를 만들었지요. 딴 기운을 빼서 먹은 인간이 없어서 기름진 땅에 곡식을 심으니 무럭 무럭 잘 자랐습니다.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해나 새해마다 걸러짖지 않아도 열매가 풍성하게 달렸어요. 한 줄기에 아홉 개 이삭이 달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지은 곡식을 3년 동안 먹을 만큼 저장해두고 나머지는 내다 팔았어요. 배를 타고 멀리 장기도 라는 섬까지 가서 말이지요. 장기도는 집이 수십만 채 이르는 큰 섬입니다. 일본 땅이지요. 마침 장기도에 큰 흉년이 들어서 돈은 필요 없고 오직 먹을 것만 찾고 있었거든요.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거기서 돈을 백만 양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뱃머리에 서서 허생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숨을 쉬면서 수평선을 바라보던 허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섬으로 돌아온 허생은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여러분과 이곳에 들어올 때에는 모두 넉넉하게 살도록 한 다음에 문자를 새로 만들고 법과 예절도 새로 만들려고 했소. 한마디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거였소. 그런데 땅이 좁고 내 덕도 두텁지 못해 이제 나는 여기를 떠나려 하오. 나는 떠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리다. 앞으로 아이를 낳커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지게 하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시오. 몇몇 사람이 울먹이면서 떠났다니 무슨 말이오. 그렇게는 못하오. 하고 매달렸지만 허생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바닷가로 나가서 배란 배는 모조리 불살라버렸습니다. 오직 자기가 타고 갈 배 한 척만 남기고 말이지요. 활활 불타오르는 배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랬어요.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또 사람들 가운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조리 배에 태웠습니다. 태우면서 자기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르니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른 모든 불행의 뿌리가 돼요. 이 섬에 불행의 씨앗을 두고 갈 수 없지요. 도대체 귀신 씨너라 까먹는 소리 같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허생은 배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허생은 옆정 꾸러미를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배에는 장기도에서 얻은 백만냥이 실려 있었지요. 그 가운데 오십만냥을 바다에 던져버리고는 껄껄 웃더니 말하는 겁니다.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돈은 많으면 약이 아니라 독일세. 부지런히 노래져 무트로 돌아온 허생은 같이 온 사람들을 제갈 길로 보냈어요. 사람들은 욕심껏 돈을 가지고 갔지요. 그러고도 돈은 수십만냥이 남아있었어요.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거지를 만나면 거지에게 주고 늙어서 기댈 데 없는 사람에게도 주고 굶주리는 아이 딸린 어미에게도 주었지요. 그렇게 한 달을 돈을 뿌리고 다녔는데도 십만냥이나 남았습니다. 돈 꾀짝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허생은 그래 이 돈은 변부자에게 갖다줘야겠다. 사람이 진실하니 허튼 데 쓰지는 않으리라. 하고는 서울로 갔어요. 돈 십만냥을 갖고 변부자를 찾아가는 허생의 꼴을 봐요. 처음 변부자에게 돈을 꾸러갈 때 하고 똑같았습니다. 한 달이나 거리를 떠돌아 다니느라고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신발은 떨어져서 너덜 거렸어요. 감기까지 걸려서 콜록콜록 기침에 콧물을 줄줄 흘리니 어쩌면 돈 꾸러갈 때보다 더 못한 꼴이지 뭐예요. 어쨌든 그 꼴로 변부자 앞에 떡 나타나서는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빙긋이 웃으니 변부자가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그대의 모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구려 오히려 더 나빠졌으니 돈 마냥을 모두 잃고 하는 일이 실패한 모양이군요. 변부자의 걱정하는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허생이 말했어요. 돈이란 돈을 욕심내는 사람이나 살찌게 하지요. 나는 돈에 욕심이 없고 글만 읽고 싶은데 글을 못 읽으니 몸이 더욱 나빠지는 모양이요. 허생은 변부자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나가서는 낙위에 싣고 온 돈 심만 냥을 주면서 말했지요. 내가 하루아침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글 읽기를 중간에 그만두었으니 참으로 부끄럽소. 이 돈은 내가 쓸 곳을 몰라 그대에게 주니 그대가 알아서 하시오. 변부자는 기절 초풍을 했지요. 왜 아니 그렇겠어요? 돈 마냥을 빌려주었는데 열배나 되는 돈을 가져와서 던져주듯이 주니 이게 어디 보통일인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싸 좋다 하고 넙죽 받았겠지만 변부자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변부자 하는 몸짓을 보라구요. 마당에 서 있는 허생의 발치 아래에서 큰 자를 올리더니 이치로 따져도 내가 어찌 많은 돈을 받겠소. 십분의 일로 이자 천량만 쳐서 만천량만 받을테요. 하였지요. 그러자 허생이 벌컥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한낱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변부자가 잡는 소매를 뿌리치고 휘적휘적 가버렸습니다. 변부자는 넋이 나가 한참 멀거니 서있다가 얼른 신발을 찾아 신고는 허생을 따라갔어요.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서 조심조심 따라갔지요. 따라가보니 남산 밑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남산 밑에 다 쓰러져 가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말이에요. 허생이 초가집으로 들어간 뒤에 변부자는 사방을 휘휘 둘러보다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할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저 조그만 초가집은 누구 집이요? 할미가 초가집을 힐끗 보고 나서 대답했지요. 허생원 이라는 사람 집이지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글만 읽더니 집 나간 지 5년이 넘었다오. 5년 동안 감감 소식이니 그 부인은 허생원을 죽은 사람으로 치고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아 허생원 이었군요. 이튿날 변부자는 허생을 찾아갔어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돌려주었지요. 이리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 내가 어찌 돈을 받겠소. 당신 돈이니 당신 있으시오. 그랬더니 허생이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도 만냥을 구워서 백만냥이 넘게 벌었다오. 마냥 내가 돈을 갖고 싶었다면 백만냥을 버리고 기껏 심만냥을 갖겠소. 나는 돈을 싫어하오. 병부자도 지지 않았지요. 나도 까닭없는 돈을 싫어합니다. 나는 만냥을 빌려주었으니 심만냥을 받을 까닭이 없소. 이 돈은 당신 것이니 당신이 가지시오. 허생이 됐더니 껄껄 웃었어요.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은 제대로 받군. 역시 당신은 돈을 허탠데 쓸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 당신이 그 돈을 쓰도록 하고 나에겐 가끔 먹을 양식이나 대주시오. 먹을 양식 떨어지지 않고 슈 슈 슈 슈 를 가릴 수 있는 옷이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렇게 해주겠소. 나 같은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귀찮기만 할 뿐이니. 변보자가 듣고 보니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만 양을 좋은데 쓰기로 마음 먹고 허생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이때부터 변보자는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얼른 찾아가서 도와주었습니다. 허생은 그것을 반갑게 받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변보자가 너무 많이 갖고 오거나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가지고 오면 반드시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재앙단지를 가져다 주면 어찌하오. 하면서 불쾌한 낯빛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몇 해를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정이 깊어진 거지요? 그제서야 변보자는 정말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물어봐야지 하면서 때만 보고 있던 궁금증 말입니다. 만 양으로 어떻게 백만 양이나 되는 돈을 벌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것도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말이지요. 허생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아주 쉬운 일이지요. 우리나라는 배가 외국에 가질 않고 수레가 있긴 하지만 길이 없어 다니질 못하잖소. 그러니 온갖 물건이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만 맴돌지요. 무릇 천량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건을 다 사기가 어렵지만 열로 나누면 백량이 열 개가 되니 백량으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는 있다오. 열 가지 물건을 사서 굴리면 한두 가지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물건에서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은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이지요. 하지만 만량을 가지면 한 가지 물건을 온통 다 살 수가 있다오. 수레면 수레 전부, 과일이면 과일 모두, 생선이면 생선 모두를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지요. 무태선하는 물건 가운데 한 가지를 슬그머니 다 사버리고 모름치하고 있으면 금방 물건값이 고부로 띕니다. 이렇게 몇 번 하면 돈을 불리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일 아니요. 듣고 나서 변부자의 납빛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허생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들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지요. 변부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생도 마주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돈을 번 방법은 아주 나쁜 짓이지요. 한 가지 물건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많은 장사치들이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는 백성을 해치게 됩니다. 나는 다만 몇 번 실험을 해봤을 뿐이요. 만약 돈이 많거나 힘이 센 벼스라치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온 나라가 병들고 말 것이요. 맞습니다. 역시 밝은 세상을 갖고 계시군요. 변부자가 대뜸 대답하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즐거운 얼굴이 되었지요. 그렇게 둘은 뜻이 통해서 서로 정다운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인가 변부자가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원 장군을 아시오. 이원이라 글쎄요. 허생이 모른다는 낯빛이라고 변부자를 바라보았어요. 변부자는 좀 괴있적다는 얼굴로 그 유명자 한 장군을 모르시다니 이상하군요. 이장군은 지금 어영대장인데 쓸만한 인재를 찾고 있다오. 찾아서 뭐 하게요. 허생이 심드렁하게 대꾸했지요. 변부자는 성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북쪽 오랑캐에게 항복한 일이 있지요. 그건 당신도 아실 거요. 허생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뜻 있는 사람들이 원수를 갚으려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장군이 앞장서서 쓸만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변부자는 말을 멈추고 허생의 눈치를 살폈어요. 눈치를 살피더니 허생의 얼굴이 덤덤한 곳을 보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추천했지요. 이장군이 조만간 당신을 보러 올 텐데 만나 주시려오. 그러자 허생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찡그리면서 불편한 목소리도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쓸데없는 일을 하셨구려. 난 벼스라치와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돈 냄새도 나고 피냄새도 나서 말이야. 허생이 불쾌한 얼굴을 하니까 변부자는 머쓱해졌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이미 이완 장군과 약속을 해놓았으니 좋은 얼굴로 허생을 달랬지요. 한 번만 만나 주시오. 만나보면 당신도 좋아할 거요. 허생이 좋은 낯은 아니나 싫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변부자는 얼른 말했지요. 허락하신 걸로 알고 다음 날 모시고 오리다. 하고는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밤이 이색해서 변부자가 이완 장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장군이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을 다 몰리고 변부자와 단둘이 온 거예요. 허생이 워낙 사람 많은 걸 싫어하니 잘못했다가 안 만나 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사람을 다 몰리치고 조용히 온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허생이 좋아하는 술도 대병 갖고 왔지요. 허생의 집 앞에 와서도 변부자는 조심하느라고 이장군을 몸받게 기다리게 하고는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장군이 왔소이다. 하지만 허생을 좀 보세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아주 못 들은 채 하고는 당신이 갖고 온 술병이나 이리 내놓으시오. 이러는 겁니다. 변부자는 어쩔 수 없이 술병을 주었어요. 허생은 아무 말도 없이 술을 따라셔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시를 읊었어요. 시를 읊으면서 아주 즐거워했지요. 변부자는 안절부절 밖에 이장군을 세워놓았으니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자꾸자꾸 말했지요. 밖에 장군이 와 있다니까요. 하지만 허생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술만 마셨지요. 술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다가 시도 읊다가 하는 겁니다. 허생이 들어오라는 소리를 안 하니 허생이 들어오라는 소리를 안 하니 변부자는 밖에 나갔다가 방에 들어왔다가 어쩔 줄 모르고 서성거렸어요. 허생은 앉은 자리에서 변부자가 갖고 온 술을 다 마셨습니다. 술을 다 마시고 나더니 그제서야 변부자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손님이 밖에 있거든 모시고 들어오고려 변부자는 재빨리 이장군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허생 좀 보세요. 그 벼슬 높은 장군이 들어오는데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일어서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앉으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이장군이고 변부자고 몸들 곳을 몰라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선채로 이장군이 말했습니다. 나라가 모욕을 당한 지 오래인데 아직도 그 원수를 갚지 못하였소. 그래서 우리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 오랑캐들을 없애려 하오. 그래서 인재감 없이 비료하오. 내가 들으니 선생께서는 뛰어난 재주가 있다 하니. 허생이 듣는 척하더니 이장군의 말을 탁 자르는 겁니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는고. 대뜸 이러니 변부자는 간이 조마조마했어요. 그 무서운 이장군이 화가 나서 허생을 칼로 베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장군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불쾌한 낯빛도 안 하고 대답했어요. 대장군이요. 그런가. 그렇다면 임금에게 믿음 받는 신하겠군. 내가 저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재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찾아가 보겠는가. 찾아가고 말고요. 그러자 허생이 허허 웃고는 말하는 겁니다. 그냥 찾아가면 안 되고 당신이 모시는 임금에게 세 번 찾아가서 절하고 모셔오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일세. 이장군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건 어렵겠소. 임금님이 어찌 세 번을 찾아갈 수 있겠소. 그 분 말고 다른 분은 없소. 그러자 허생이 휙 돌아앉아 휙 돌아앉으면서 소리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더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만 가도록 하시오. 이러는 겁니다. 이장군하고 변보자는 그만 머쓱해서 한동안 잠잠하게 있었어요. 이장군은 얼굴에 약간 성난 표정을 했다가 재빨리 거두고는 막 애원을 했지요. 이장군이 보기에도 하는 꼴을 보니 허생이 아무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발 다른 분을 알려주시오. 하도 부탁을 하니 허생이 맞이 못해 말했어요. 사람 말고 일을 알려주마.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한다면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게다. 귀를 씻고 듣겠소. 지금 세상에는 굶주리는 백성이 많다. 그런데 수만마직이 땅을 가지고 수만 석이나 되는 곡식과 창고 가득 금은 보아를 갖고 있는 벼슬아치도 많은 줄 안다. 이 벼슬아치들의 땅과 곡식과 금은 보아를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만 한다면 백성마다 다 애국자가 되어 나라의 원수를 갚아줄 게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변보좌와 이장군이 눈을 크게 뜨고는 말을 못했어요. 이장군은 또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지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러는 겁니다. 그건 어렵겠소이다. 그러자 허생이 이번에는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집에서 나가거라. 하고는 돌아앉아서 상대도 안 했습니다. 이장군은 나가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더니 다시 또 매달렸어요. 그걸 보면 참 이장군도 끈질긴 사람이지요. 다른 방법은 없겠소이까. 그래도 허생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나무토막처럼 돌아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변보자도 이장군에게 미안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허선생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장군께서 부탁을 하니. 이장군과 변보장아 번갈아 가며 애원조로 말을 하니. 마침내 허생이 돌아앉았어요. 돌아앉더니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방법을 말할 테니 그대로 해볼 테냐. 이장군이 반가워서 그렇게 하지요. 말씀만 해주시오. 하고 손을 모으니 허생이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일이다. 들어봐라.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고 집안 좋다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저 오랑캐 나라에 보내도록 해. 보낼 때는 오랑캐들처럼 머리를 박박 깎고 오랑캐들의 옷을 입혀 보내는 거야. 보내서는 오랑캐들의 학문과 풍습을 익히게 해. 그뿐 아니라 오랑캐 가운데 쓸만한 놈들과 사귀게 해. 그렇게 몇 년을 하면 오랑캐를 잘 알게 되니 나라의 원수를 감는 일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나니 백 번 싸워 백 번 다 이기지 않겠나. 이 얼마나 쉬운 일이냐. 그렇게 할 테냐. 이장군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우물거렸어요. 고개를 숙이고는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허생이 답답해서 소리쳤어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래도 이장군은 한참을 더 생각하더니 힘 빠진 목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양반들의 모두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자식의 머리를 박박 깎으려 하겠소. 오랑캐의 옷은 더더구나 안 입으려 할 거요. 아니 그보다도 귀한 자식을 그 멀고 위험한 오랑캐느라로 보내려 할 사람이 있겠소. 어려운 일입니다. 허생이 기가 차다는 듯 이장군을 멀거우니 바라보다가 참 또박또박 말은 잘한다.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내 놈이 그러고도 한나라의 대장군이란 말이냐. 내가 원수가 풀 방법을 세 가지는 알려줘도 한 가지도 못한다면서 무엇을 하겠단 말이냐. 허생은 오라통이 취미는 듯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어요. 허생의 꾸질함을 듣고 보니 이장군은 부끄럽기도 하고 어찌 해야 할지 몰라 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장군이 얼른 안 나가고 서 있으니까 이젠 허생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네놈이 안 나간다면 내가 나가겠다. 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어요. 할 수 없이 이장군과 변보자는 터덜터덜 허생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날 이장군은 변보자와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닌 허생에게서 뭔가 한 가지라도 좋은 방법을 얻을 욕심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끝이었어요. 허생의 초가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까운데 사는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허생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글쎄 어디로 갔을까요? 돈도 없고 벼스라치도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까요? 지금까지 그건 아무도 모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연못이 생긴 이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이름난 부자가 살았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대청마루가 여섯 칸이나 되고 대문을 세 번은 열어야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기와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하는 하인들만 50명이 넘었지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네 개나 있었는데 창고 안에는 온갖 곡식과 비단 약초까지 없는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창고를 더 많이 채우고 싶어 했어요. 한 번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 남에게 빼앗기거나 베푸는 일이 없었지요. 하인들이 먹는 꽁보리밥 도 아까워 배불리 먹이지 않고 일만 시켰을 정도였으니까요. 또 가지고 있는 땅은 얼마나 넓은지 농과 밭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한 번씩 창고를 열어보았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불러. 창고에 그득히 쌓여있는 곡식과 물건을 보면서 부자는 혼자 희죽희죽 웃으며 좋아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부자 때문에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자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땅 빌린 값을 곡식으로 더 많이 바쳐야 했거든요.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그마저 빌리지 못해 굶어죽게 될 테니 말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부자는 사람들을 더 못살게 굴었어요. 신발이 빗물에 젖는 하인들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했지요. 그러고는 진검다리처럼 밟고 지나다녔어요. 어떤 하인은 뚱뚱한 부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등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고 턱수염도 하얀 중이 부자 부자의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렸지요. 중은 집집마다 다니며 쌀을 받아다가 부처님께 바치고 복을 빌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부자는 못 들은 척하고 마루에 벌러덕 누워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푹푹 찌는 날씨에다 파리들이 귀찮게 달라붙는 통에 짜증이 났었는데 목탁 소리가 멈추지 않자 부자는 버럭 화가 났지 뭐예요. 아무도 없느냐 저 죽놈을 당장 쫓아버려라. 그런데 아무리 크게 소리를 쳐도 하인 한 명 나오지 않는 겁니다. 부자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구 없느냐 그때 안쪽에서 며느리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요. 다들 어디 가고 니가 나오느냐 일꾼들은 들로 일하러 나가고 아범은 밖에 볼일이 있어 저녁 늦게 온다고 했어요. 밖에 웬 개가 와서 짖는 구나 개가 아니라 스님인데요 아버님 스님은 무슨 스님 구걸하러 온 땡중 따위 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해라. 아버님 그래도 시주를 하는 게 무슨 소리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 이 땡중 놈 내가 버릇을 고쳐주마. 며 며느리 며느리 땅에 못 박힌 를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는 불보듯 뻔했거든요. 부자는 있는 대로 거드름을 부리며 대문을 비그덩 열었습니다. 땡중이 웬일이냐 우리 집 소문도 듣지 못했느냐 부처님께 시주를 하시오. 쌀을 얻어가겠다는 얘기냐 시주를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 복을 받는단 말이지 오냐 기다리거라 부자는 급히 외양간으로 가더니 쇠똥을 한사 퍼가지고 왔어요. 그러고는 능글눥글 웃으며 시주 자료에 담아주는 겁니다. 옅다 이 땡중 놈아 시주 했으니 이제 썩 물러가거라 부자는 에헴 하고 헛기침 퉁퉁한 배를 앞으로 불룩 내밀면서 어기적 어기적 안으로 들어갔지요. 중은 얼굴빛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 욕이라도 한마디 쏘아붙일 법도 한대 말이지요. 너무 아비터블 건색 모설 중은 목탁을 두드리며 이미 들어가버린 부자 뒷공우니에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냈습니다. 기분 나빠하기는 커녕 오히려 못된 부자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말이지요. 중은 새똥을 받고도 연보를 외웠지요. 한참 동안이나 중얼중얼 외우는 얼굴이 마치 부처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시주자료를 외고 부자집을 서둘러 떠났어요. 이런 모습을 한쪽 구석에서 보고 있던 며느리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아버지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살피더니 쌀 두대를 자루에 수북하게 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지요. 그러고는 중이 떠난 길로 급히 따라갔는데 중은 벌써 멀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새님 보셔요. 저 좀 보셔요. 왜 그러시오. 부인. 중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시아버님이 워낙 구두새라서 누구에게든 쌀 한 톨 나눠주지 않고 사십니다. 색동을 퍼준 시아버님을 용서해주세요. 그 집에 이렇게 마음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군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그 집에 큰 벌이 내릴 것이오. 벌이라니요? 하늘이 내리는 벌이지요. 오늘 중에 비가 내릴 터이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빨리 집에서 나오시오. 예? 비가 오면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골라 집을 나와 즉시 산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소중한 것 세 가지요? 그렇소. 집을 나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 쪽을 돌아 봐서는 안 됩니다. 집 쪽을 돌아보면 안 된다고요? 중은 그 말을 남기고는 휙 가버렸어요. 마치 펑 하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배틀에 앉아 배를 짰지만 이리 손에 잡힐 리가 있나요?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시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아까 그 중이 그러는데 오늘 비가 오면 소중한 것 세 가지만 가지고 집을 떠나랍니다. 소중한 것이 어디 세 가지 뿐이냐 그리고 집을 떠나라니 그런 미친 놈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일보거라.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다시 앉아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왜 그러실까 조금만 베풀고 살면 동네 사람들이 노랭이라 흉보지도 않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불쌍했어요.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오로지 창고 속에 욕심만 가득 채워놓고 사니 말이에요. 며느리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하더니 천둥이 화를 울리는 겁니다. 며느리는 이게 무슨 징조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았지요. 마른 하늘에서 곧 구슬만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며느리는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 곤히 잠든 아기를 업었어요. 그러고는 아기 돌 때 옷을 지으려고 둔 비단 두루마리를 재빠르게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지요. 대문을 막 나서는데 개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겁니다. 평소에도 개는 며느리를 아주 잘 따랐거든요. 며느리는 개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아기를 등에 업고 가슴에 비단 두루마리를 품고 뒷산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개도 며느리 곁에 바짝 붙어 따라왔지요. 어찌나 급히 걸었는지 목구멍이 다 따끔 거렸어요. 그래서 휴우 하고 한숨을 몰아쉬었지요. 그 순간 마치 커다란 바위가 벼락을 막고 터지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집 쪽에서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며느리는 애써 앞만 보고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집을 향해 있었지요. 바로 그때 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다시 한 번 들리더니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며느라기야 찢어지듯 듯한 시아버지 비명을 듣지 않으려고 며느리는 고개를 마구 저었어요. 하지만 귓가에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었지요. 사람 살려 살려줘 아니야 스님이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말이지요. 내 소중한 배틀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갑자기 배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그만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지요. 그 순간 발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발부터 점점 바위가 되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은 아기도 쫄래쫄래 따라오던 개도 몽땅 바위가 되어버렸지요. 며느리의 등 뒤에는 소리치던 시아버지도 커다란 집도 온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시퍼런 연못만이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그 연못이 하루아침에 생겼다 하여 아침못 이라 불렀어요. 아침못은 강원도 춘천 유포리에 내려오는 전설이랍니다. 지금도 아침못 곁에는 아기를 업은 며느리 바위가 아침못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얼굴로 서 있대요. 물론 개바위도 며느리 바위 곁에 서 있답니다. 오늘의 동안 맑고 푸른 샘 이제 막 호랑이가 담배 피우기를 그만둔 무렵 이었어요. 백두산 자락의 한 마을에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지요. 마을 가까이엔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물고기들이 항상 때를 지어 헤엄쳐 다녔지요. 어허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물로 뜨기만 하면 한 통 가득이 내그려 또 마을을 둘러싼 산에는 새들과 짐승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은 꽁 사냥이나 해볼까 여러 사람이 먹으려면 꽁보다는 노루가 어떨까요? 반농사도 잘 되어서 어떤 곡식의 씨앗이든 심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인정이 넘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재앙이 몰아닥쳤어요. 시커멓고 심술 사납게 생긴 흑룡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겁니다. 흑룡은 검은 구름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물칼로 백두산의 물줄기를 모두 끊어버렸어요. 물줄기가 말라붙자 마을 사람들은 심한 가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맨 먼저 강물이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러자 그 많던 물고기들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밭에 심은 곡식들은 노랗게 말랐고 밭의 흙바닥은 거북등처럼 딱딱해지고 쩍쩍 갈라졌어요. 백두산 마을에 가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 공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무척 아름다운 데다 제주도 좋고 마음씨도 고왔어요. 그래서 이웃나라의 왕자들이 줄을 지어 결혼을 하자고 했지만 공주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주 때문에 임금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공주야 나는 이번 신랑감 이 마음에 드는구나 네 생각은 어떠냐 아바마마 지금 백두산 마을에서는 흥룡이 심수를 부려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물을 찾아 다니느라 고생이 심합니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저는 시집에 가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 이 가뭄을 물리칠 총각에게 시집을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허허 그것참 내 생각은 기특하다만 공주의 걱정에도 아랑곳없이 가뭄은 계속되었어요. 저놈의 흥욕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꼬 마실 물조차 구할 수가 없으니 이곳에서 살아남을 재간이었구먼. 그러자 백시성을 가진 한 장수가 나섰습니다. 백장수는 몸집이 엄청나게 커서 누가 봐도 한눈에 장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모두 함께 물줄기를 찾아 나섭시다. 일을 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이면 모두 마다 안고 백장수를 따라 물줄기를 찾아 나섰지요. 나무줄기가 덜 말라붙은 곳은 바로 그 아래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백장수와 마을 사람들은 지하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물줄기를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무들은 제법 물이 올라 있군요. 이곳을 한번 봐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삽과 괭이로 여러 곳을 봤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요란한 삽질 소리와 괭이 소리가 주위를 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백장수님 이제 더 이상은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운을 내쉽시오. 이곳은 흙이 좀 축축해 보이는군요. 들림없이 물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모읍시다. 하나잘 동안 구덩이를 파자 구덩이 아래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구덩이를 파자 물이 콸콸 쏟구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웠어요. 물론 물도 실컷 마셨고요. 쓰기 좋게 샘을 판 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맑게 개었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에? 고생고생해서 샘을 파놓으니까 이제야 비가 오려고 그러나? 글쎄 말이야 비가 오려면 진작 주무지.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요 뭐.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마침내 주위가 캄캄해지면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지요. 오르륵 캄캄하고 천둥이 울면서 거센 비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댔습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듯한 기세였지요. 오랜 가뭄 끝에 오는 비가 왜 이리 사납게 내리지? 사나운 비바람은 마을 사람들이 샘물 줄기를 찾아 놓은 뒷산으로도 불어 닥쳤지요. 사람은 위태롭게 서있던 뒷산 벼랑을 기어코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잠이 들자마자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공주는 넓다란 벌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일곱 빛깔 무지개가 내려와 벌판을 가득 채웠지요. 아 정말 아름다운 무지개야. 공주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팔려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금지팡이를 짚으며 공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주는 노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요.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는지요. 그러자 노인이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난 하늘을 지키는 신선이요. 공주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지금 흑룡의 심술로 저 아래 백두산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마을을 떠나고 있소. 그래서 백장수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줄기를 찾아 샘을 팠지요. 하지만 흑룡이 비바람을 일으켜 샘을 못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백장수는 흑룡과 싸울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소. 공주가 가서 백장수를 도와주시오. 백장수가 흑룡을 이기려면 백두산에 있는 옥장천의 샘물을 석 달 열흘 동안 마셔야만 하오. 이 일은 공주가 사는 나라의 일이니 공주가 직접 가서 알려주시오. 신선은 금지팡이를 휙 한 번 돌리더니 공주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공주는 신선을 향해 손짓을 하다 잠에서 깨어났지요. 잠깐만요. 아, 꿈이었구나. 백두산 마을에선 흑룡이 뒷산 벼랑을 무너뜨리자 언제 바람이 불었던가 쉽게 딱 그쳤고 날도 맑게 개었지요. 사람들은 날이 밝자마자 샘을 파놓은 자리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샘은 간 곳이 없고 낯선 돌산만이 언덕을 이루면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힘들여 판 샘이 돌모덕이로 변해버렸네 그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저러나 돌산을 지워도 흑룡이 또 해방을 놓을 테니 어쩔 방법이 없구려. 모두들 돌산을 뒤로 앉은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백장수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바윗돌에 걸터 앉아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백장수는 할 일 바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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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러 온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마을을 떠나려고 합니다. 백장수는 마을 사람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제가 흥룡을 물리치지 못한 터라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도 없구려 반드시 살기 좋은 데를 찾기 바라오.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백장수는 맥이 풀려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백장수가 머리를 감싸 안으며 신음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주가 소리도 없이 나타나 고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어요. 백장수님, 누구신지요? 공주입니다. 그 말에 백장수는 허리를 굽혀 공주에게 절을 했어요. 아니 공주님이 여기까지 어인일이신지요? 여기는 지금 흥룡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주님이 오실 곳이 못됩니다.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장수님께서 물을 찾기 위해 가진 애를 쓰시는 걸 하늘에서도 알고 돕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공주는 잠깐 숨을 돌린 뒤 지난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백장수가 희망에 찬 낯빛으로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게 옥장천이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가시지요. 공주가 앞장을 서고 백장수는 뒤를 따랐어요. 소문대로 공주는 아리따울 뿐만 아니라 제주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골짜기도 진검다리 건너뛰듯 훌쩍 건너고 높은 산봉우리도 날듯이 훌훌 넘었어요. 백장수는 공주의 제주에 놀라면서 사흘 동안이나 공주를 따라갔지요. 그러는 사이 부채 모양의 하얀 어수리가 무리지어 피어있는 들판도 지나고 노란 산 양귀비가 예쁘게 피어있는 골짜기도 지났어요. 하지만 잠시도 한눈을 팔 새가 없었습니다. 흥룡의 심술로 인해 폭포며 계곡물은 도로 말라붙어 있었지요. 둘은 하는 수 없이 나무 열매로 갈증을 달랬어요. 공주가 샘물을 보며 고개를 가로자웠습니다. 흥룡 때문에 샘이 모두 말라붙었군요. 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멀리 흰 구름에 둘러싸인 산봉우리 하나가 보였어요. 연한 노란색의 봉우리 끝은 마치 종을 엎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공주를 따라 내려가자 하얀 빛을 띈 낭떠러지 아래에서 맑은 샘이 솟고 있었어요. 이 샘물이 옥장천이에요. 이 물을 석 달 열흘 동안 마시면 흥룡을 물리칠 힘이 솟을 겁니다. 백장소는 공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샘물가에 엎드려 물을 마셨어요. 그날부터 백장소는 날마다 그 물을 마셨습니다. 정말로 옥장천의 물은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백장소는 날마다 힘이 솟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전에는 움직이지도 못했던 커다란 바위를 손쉽게 들어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백장소는 집채만한 큰돌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들어 던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휙 한번 날리면 높다란 나무도 가볍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백일이 되는 날 그동안 궁전에 돌아가 있던 공주가 다시 백장소를 찾아왔습니다. 백장소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공주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공주는 백장소의 손을 맞잡은 채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공주님 이제 샘을 파야겠습니다. 백장소는 백두산 마루로 올라가서 삽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백장소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그가 땅을 한 삽씩 파헤칠 때마다 그 곁에 쌓인 흙더미가 산뽕우리를 잃을 정도였어요. 한참 동안 열심히 흙을 파헤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땅 속 깊은 곳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백장소는 더욱 힘을 내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땅 속에서 불칼이 쑥 올라왔습니다. 아니, 왜 불칼이냐. 백장소는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빼들어 불칼을 찍었어요. 하지만 불칼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장소가 다시 칼을 드는 순간 불칼은 이리저리 마구 움직이더니 백장소의 앞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던 공주가 백장소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불칼을 맞은 백장소는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에서는 피가 마구 숙고 지고 있었고요. 공주는 백장소의 몸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이 공주의 옷자락을 적시고도 넘쳐서 구덩이로 흘러들었어요. 마침내 눈물은 구덩이를 다 채우고도 넘쳐 흘러 두 사람의 몸까지 모두 적셨습니다. 그때였어요. 백장소가 어렵게 눈을 뜨고는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주님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서둘러서 일을 그르쳤나 봅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공주는 백장소를 부축하며 곧장 옥장선으로 갔어요. 백장소가 옥장선의 샘물을 마시자 상처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보다 힘도 더 세졌어요. 공주님 다시 샘물 파야겠습니다. 백장소는 공주와 함께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흙더미가 쌓여 열여섯 봉우리가 생겨나자 깊이 패인 바닥에서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백장소와 공주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서로 부둥켜 안고 발을 굴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백장소는 어색한 마음이 들어 공주를 안고 있던 팔을 풀고는 무릎을 꿇었어요. 공주님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어서 일어나시지요. 공주는 얼굴이 빨개지며 백장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백장소님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 샘물을 천지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천지요? 좋은 이름입니다. 한편 남의 바다에서 용왕의 딸과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던 흑룡은 뒤늦게 백두산에 샘물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놈이 감히 이 흑룡에게 도전을 한단 말이냐? 흑룡은 불칼을 빼든 채 검은 구름을 타고 백두산으로 왔습니다. 백장소도 큰 칼을 빼들고 흰 구름을 타고 흑룡을 맞았어요. 흑룡의 고함 소리가 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흰 구름과 검은 구름이 부딪히자 천통 소리가 땅을 뒤흔들듯 크게 울려 퍼졌어요. 칼과 칼이 마주치는 곳에서는 시퍼런 번개불이 번쩍거렸고요. 한참을 그렇게 싸우다 보니 흑룡과 백장소의 몸은 온통 땀으로 젖었어요. 백장소의 힘이 붙이는가 싶으면 공주가 긴창을 빼어들고 흑룡과 맞닥뜨렸습니다. 백장소님, 제가 잠깐 흑룡을 맞겠습니다. 그 사이에 힘을 되찾은 백장소가 다시 흑룡과 상대를 했지요. 흑룡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이번 싸움은 힘들 것 같군. 그렇다면 불칼로 샘물이나 다시 끊어놓고 가야지. 흑룡은 백장소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는 듯 하더니 샘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불칼로 샘물을 찍었어요. 불칼이 샘물을 향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 칼을 치우지 못할까. 흑룡의 뒤를 바짝 뒤쫓아온 백장소의 칼이 흑룡의 칼을 아래서 치받았어요. 바로 그 순간 흑룡의 칼은 두동강이 나면서 잔린 한쪽이 샘물의 북쪽 바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벼랑이 갈라지면서 샘물의 물길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천지는 백두산의 북쪽 기슭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물은 폭포와 강을 이루며 북쪽으로 멀리 멀리 흘러내렸지요. 싸움에 진 흑룡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지만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다음번엔 꼭 내놈을 해치울 거다. 백장소와 공주는 샘물을 지켜낸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백장소님, 흑룡이 물러갔습니다. 모두 다 공주님 덕분입니다. 저보다 백장소님 공이 더 크지요. 두 사람의 노력으로 오랜 가뭄도 끝이 났고 마을 사람들도 다시 돌아왔어요. 공주가 백장소를 바라보며 쌩긋 웃었습니다. 백장소님, 천지를 지키기 위해선 저희 둘이 이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요. 천지 물속에다 수정으로 궁전을 하나 짓는 것이 어떻겠소? 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백장소는 환하게 웃으며 공주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약속대로 수정궁을 지은 뒤 천지를 지키며 살았답니다. 지금도 천지 가까이에선 갑자기 천둥이 치며 비와 우박이 쏟아진다고 해요. 그건 흑룡이 가끔씩 심수를 부리며 싸움을 걸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흑룡이 한바탕씩 심수를 부리고 간 뒤면 백장소 부부는 오색찬란한 무지개를 내걸어 생리를 축하한답니다. 비 온 뒤에 천지 물이 더욱 맑아지는 것은 공주의 맑고 착한 마음을 닮았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아무리 심수를 부려도 백장소와 공주가 천지를 지키고 있는데 흑룡이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어요? 그 뒤로 천지엔 언제나 맑고 푸른 물이 고여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꺼비와 비 아주 먼 옛날, 작고 못생겼지만 용감하기로 유명한 두꺼비가 살았어요. 어느 심한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지요. 동물들은 목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죽기를 기다리며 힘없이 땅에 엎드려만 있었지요. 그런데 두꺼비는 달랐어요. 두꺼비는 옥황상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혼자 출발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두꺼비는 개를 만났어요. 두꺼비가 물었습니다. 옥황상재를 만나러 같이 가지 않을래요? 개는 대답했어요. 하늘나라는 너무 멀어. 차라리 죽기를 기다리는 게 나아. 주위에 있던 다른 동물들도 개의 말을 듣고 모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개는 화가 났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따라하는 게 싫었거든요. 개는 다시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같이 갈게. 다시 길을 가던 두꺼비는 죽기 직전에 잃은 호랑이와 몸이 바싹 말라버린 곰을 만나게 되었어요. 곰은 같이 가겠다고 말했지만 호랑이는 망설였답니다. 호랑이가 망설이자 곰이 이야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같이 가자. 곰의 말을 듣고 호랑이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벌떼와 여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벌떼와 여우도 함께 하늘나라로 가기로 했지요. 두꺼비와 동물 친구들은 먼 길을 걸어 드디어 하늘나라에 도착했어요. 다들 기온차고 위풍당당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두꺼비는 씩씩한 목소리로 동물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저기 하늘나라에 물항아리가 있어요. 개는 그 안에 숨으세요. 여우는 제 왼쪽에 숨고 곰은 오른쪽에 숨으세요. 그리고 호랑이는 그 뒤에 숨고요. 동물들이 숨자 두꺼비는 북 위로 올라서서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나도록 북을 쳤습니다. 낮잠을 자던 옥황상재는 북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을 깨 화가 난 옥황상재는 번개의 신 티앤로이에게 나가보라고 말했어요. 티앤로이는 북 위에 앉아있는 못생긴 두꺼비를 보자 우스웠습니다. 작은 두꺼비인 줄도 모르고 아주 커다란 철퇴를 가지고 나타났거든요. 그것을 본 옥황상재는 작은 두꺼비를 쪼아버릴 수 있도록 수탁을 내보냈어요. 수탁이 날아오자 두꺼비는 여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바로 뛰어나가 수탁의 목을 물고 가버렸어요. 옥황상재는 화가 나서 여우를 없애버리라고 개를 보냈답니다. 개가 나오자 두꺼비는 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곰은 발바닥으로 개를 세게 내리쳤지요. 두꺼비는 다시 큰 소리로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옥황상재는 티앤노이를 다시 내보내 곰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티앤노이가 나오자 두꺼비는 벌떼에게 신호를 보내 티앤노이의 코를 속에 싸우고 벌에 쏘인 티앤노이는 너무 아파서 물항아리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항아리 속에 숨어있던 개가 목을 꽉 물었어요. 티앤노이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자 두꺼비는 호랑이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그러자 호랑이가 뛰어나와 티앤노이를 물어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티앤노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옥황상재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두꺼비에게 화해를 청하며 티앤노이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지요. 두꺼비는 옥황상재의 화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옥황상재가 갑로수를 뿌리자 티앤노이는 다시 살아났지요. 그 순간 옥황상재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늘 최고의 왕인데 두꺼비에게 진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 티앤노이가 살아났으니 두꺼비를 죽여야겠다. 똑똑한 두꺼비는 옥황상재의 생각을 눈치채고는 큰 소리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꺼비의 신호를 받자마자 동물들이 모두 나왔어요. 티앤노이는 동물들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옥황상재의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티앤노이가 숨자 다른 신하들도 모두 숨어버렸어요. 옥황상재는 두꺼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꺼비에게 진심으로 화해를 청하며 하늘나라에 오게 된 이유를 물었어요. 두꺼비는 옥황상재의 왕자로 풀쩍 뛰어올라 큰 소리로 대답했지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해요. 식물들이 시들고 동물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드리러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낮잠을 자느라 비를 내려주지 않았던 것 같네요. 옥황상재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잠시 후 옥황상재는 두꺼비에게 친한 척을 하며 말했습니다. 외삼촌 두꺼비 외삼촌과 나는 친한 사이잖아요. 지금 바로 비신과 바람신에게 비를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두꺼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옥황상재님이 비를 만들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가뭄이 들면 우리는 옥황상재님을 다시 찾아오겠어요. 두꺼비의 말을 듣고 옥황상재는 머리를 저으며 얼른 말했어요. 됐어요 됐어. 우리 사이에 굳이 하늘까지 올 필요 없어요. 혹시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신호를 보내주세요. 외삼촌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바로 비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옥황상재가 비를 내리도록 명하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자 나무들은 다시 푸르게 생기를 찾고 동물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모두들 비를 내려준 두꺼비와 동물 친구들을 환영했답니다. 그 후부터 두꺼비가 소리내어 울면 비가 온다는 말이 생겨났어요. 용감한 두꺼비에 대한 노래도 불리기 시작했지요. 두꺼비는 하느님의 외삼촌이에요. 누가 두꺼비를 때리면 하느님이 혼해줄 거랍니다. 라는 노래였지요. 오늘의 동안 도깨비와 씨름 옛날 어느 마을에 샌님이 살았어요. 하루는 샌님이 장에 가서 친구를 만나 술 한잔 걸치고 어둑어둑 해가 다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난데없이 웬 장대같이 커단 게 귀를 떠 가로막더니 다짜고짜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장난을 치나 하고 납작을 빤히 올려다봤더니 글쎄 점점 키가 커지더래요. 이쿠 내가 도깨비를 만났구나. 샌님은 모르는 채 시치미를 떼고 말했지요. 살다 살다 오밤중에 씨름하자는 놈은 처음 보네. 할 일이 없거든 집에 가서 잠이나 자거라. 그러고 쓱 지나가려는데 도깨비가 샌님 옷소매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정사정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하고 가시오. 샌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깨비를 빤히 올려다봤지요. 그랬더니 키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걸 보니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씨름 한 판 하고 얼른 집에 가는 게 낫지요. 자칫 도깨비한테 홀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나요. 샌님은 두 팔을 썩 걷어붙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한 판 붙자. 샌님은 도깨비 허리춤을 붙잡자마자 아랫도리를 냅다 걷어찼어요. 그러자 도깨비란 놈이 맥없이 자빠졌지요. 기운도 없는 놈이 덤비기는. 샌님이 손바닥을 털털 털고 그만 집으로 가려는데 도깨비가 벌떡 일어나더니 한 판만 더 하자는 겁니다. 싫다 이놈아. 졌으면 그만이지 자꾸 해서 뭐 하느냐. 샌님은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고 쓱 지나가려는데 도깨비란 놈이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정사정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샌님은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다시 도깨비를 빤히 올려다보았지요. 그랬더니 키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걸 보니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씨름 한 판 하고 얼른 집에 가는 게 낫지요. 자칫하다 도깨비한테 홀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요? 샌님은 손바닥에 침을 퇴퇴 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한 판 더 붙자. 샌님은 도깨비 허리춤을 붙잡자마자 확 잡아채 엎어뜨렸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맥없이 코방암을 찌었어요. 기운 하나 없는 놈이 덤비기는 샌님이 손바닥을 털털 털면서 집으로 가려는데 도깨비가 한 판만 더 하자는 겁니다. 싫다 이놈아. 졌으면 그만이지 자꾸 해서 뭐 하느냐. 샌님은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고 쓱 지나가려는데 도깨비란 놈이 허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또 사정사정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샌님은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도깨비를 빤히 올려다봤지요. 그랬더니 점점 키가 커졌습니다. 그걸 보니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씨름 한 판 더 하고 얼른 집에 가는 게 낫지요. 자칫하다 도깨비한테 홀리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샌님은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한 판 더 붙자. 샌님은 도깨비 허리춤을 붙잡자마자 번쩍 들어 맺혀버렸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맥없이 엉덩반하를 찌었습니다. 기운 하나 없는 놈이 덤비기는 샌님이 손바닥을 털털 털면서 집으로 가려는데 도깨비가 한 판만 더 하자고 합니다. 도깨비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다가는 날이 새도 모자랄 것 같아요. 샌님은 슬금슬금 개걸음을 치다가 냅다 주랭랑을 놓았지요. 그런데 웬걸요? 몇 걸음도 떼기 전에 도깨비가 달려들어 꼭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샌님은 할 수 없이 또 도깨비 허리춤을 잡았지요. 그렇게 자꾸자꾸 하다 보니 열 판이 넘어가고 백 판이 넘어가고 몇 판인지 셀 수도 없이 씨름을 했어요. 어느새 가슴 벗겨져 작심 부서지고 상투는 푸스스 귀신처럼 풀어지고 두루마기는 발기발기 찢어져 너펄거렸습니다. 샌님은 기운이 쭉 빠져 털퍽 조저앉아 사정사정 통사정을 했지요. 에이구 도깨아 일어나가 나 죽겠다. 더는 못하겠다. 제발 좀 보내다오. 하지만 도깨비는 그러거나 말거나 죽사사자 덤벼들기만 하네요. 샌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빠져나갈 국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로 곁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거든요. 샌님은 옳지 됐다 생각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도깨비를 소나무로 밀어붙였어요. 그런 다음 재빨리 칙 넝쿨로 도깨비를 꽁꽁 묶어버렸지요. 그러고 나니 새벽달기 꽃기호 울더래요. 이놈아 나는 간다. 씨름을 더하고 싶거든 소나무하고 실컷해라. 그렇게 한마디 쏘아붙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깨비가 뒤에다 대고 일어내요.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더하고 가시오. 샌님은 그 소리에 넌덜머리가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쇠죽을 쓸어나온 머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샌님 꼴을 보고 화들짝 놀라 자빠졌어요. 샌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샌님은 손을 회회저우면서 아이고 말도 마라 동구밖 소나무 아래에서 도깨비한테 붙잡혀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래서 그 도깨비란 놈을 어떻게 했나요? 겨우겨우 소나무에 묶어놓고 도망쳐왔다. 그 말을 듣고 머슴은 단걸음에 동구밖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 소나무 둥치에 도깨비는 없고 웬 달코다른 빗자루 몽댕이가 하나 꽁꽁 묶여있더래요. 머슴은 그 몽댕이를 집으로 가져가다 아궁이에 불살라버렸는데 그 뒤로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멸치의 꿈 파란 바닷속 남실거리는 해초 사이에서 멸치 한 마리가 꿈을 꾸고 있었답니다. 하늘 높이 쭉 날아오르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고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하얀 눈이 펄펄 내리고 날씨가 으스스 추워 겨울인가 했더니 이번엔 갑자기 더워지고 꿈에서 깨어난 멸치는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꿈이었지요. 멸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답답해 했지요. 좋은 꿈 인지 나쁜 꿈 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꿈일까? 멸치는 머리가 다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아침이 되자 멸치는 허겁지겁 가자미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냉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풀이 나면 망둥이가 최고야. 잠이 덜 낀 가자미는 귀찮다는 듯 말 했어요. 그래? 그러면 니가 망둥이를 좀 데리고 와주겠니? 난 그동안 니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을게. 망둥이를 만나려면 바다 및 모래땅을 한참 해집고 가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눈이 너무 아플 텐데. 가자미는 눈곱을 떼며 대꾸했어요. 하지만 멸치는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지요. 뭐야? 내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어딜 가버린 거야? 그럼 꼼짝없이 망둥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거잖아. 가자미는 잠이 다 깰 때까지 투덜 거렸습니다. 한밤 두밤 세밤 가자미는 바다 및 모래땅을 살살 헤엄치며 망둥이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멸치 이야기를 했지요. 다시 한밤 두밤 세밤 가자미는 망둥이를 데리고 멸치를 찾아갔어요. 멸치는 쪼르르 달려나와 망둥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실컷 고생한 가자미는 본척도 않고 말이지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먼 길로 쉬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리로 앉아 우선 음식부터 드시지요. 그러자 망둥이는 촐삿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주 기막히게 좋은 꿈을 꾸셨더군요. 그 꿈은 용이 될 꿈입니다. 네? 용이 된다고요? 정말로 제가 용이 되는 꿈인가요? 그렇고 말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용이 된다는 것이고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용이 물을 뜰어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흰 구름이 비어오르는 것은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을 뜻하고요. 또 하얀 눈이 내리고 날씨가 주웠다 더웠다 하는 것은 용이 날씨를 마음대로 부리기 때문이랍니다. 망둥이의 꿈풀이를 들은 멸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실실 웃음이 나오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거렸지요. 그런데 그때 였습니다. 멸치의 기본을 확 바꾸어 놓는 일이 생겼지 뭐예요? 하하 망둥이가 꿈풀이를 잘한다는 건 순전히 거짓 소문이었군 그래? 뭐라고? 망둥이가 발끈해서 소리쳤어요. 그러나 가자미는 들은 척도 않고 계속 말을 했지요. 이 바보 멸치야 네가 하늘로 오르는 것은 낚시바늘에 걸렸기 때문이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부에게 잡혔다는 뜻이다. 흰 구름이 피어오른 것은 네가 석세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연기가 난 것이고 하얀 눈이 내린 것은 네 몸에 소금을 살살 뿌렸기 때문이지. 그리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 그건 바로 네 놈 잘 익으라고 부채질을 해대니 그런 거 아니겠냐? 가자미의 말을 들은 멸치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야! 하고 냅다 소리를 지르며 가자미의 뺨을 때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너무 놀란 망둥이 눈알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 있지요? 뺨 맞은 가자미는 멸치를 노려보다가 눈이 옆으로 휙 돌아가 버렸어요. 게다가 구경하던 병어는 입을 막고 킥킥대다 주둥이가 납작하게 눌려버렸고요. 놀러왔던 오징어는 허리가 휘어져라 웃느라 눈이 다리 위에 붙어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때부터 망둥이랑 가자미랑 병어랑 오징어는 그렇게 생기게 되었대요. 그게 다 멸치의 이상한 꿈 때문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3년을 사는 할아버지 틈만 나면 고개에 올라가 대굴대굴 구르는 숫장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곳에 숫을 굽는 숫장수 할아버지는 소원이 단 한 가지 있었지요. 첫째도 둘째도 오래오래 사는 것이었어요. 엿가락도 길쭉한 것만 먹고 채소도 길쭉하게 생긴 것만 먹고 밥보다 국수를 자주 먹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숫을 지고 장에 가셨지요. 숫을 팔고 난 할아버지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장을 돌아다녔어요. 처음 보는 물건을 몇 번이나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요것저것 맛난 음식을 먹어보느라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지요. 할아버지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얼른 총총걸음을 옮겼어요. 할아버지는 헉헉 숨을 몰아쉬면서 고개를 넘는데 그 고개는 보통 고개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알려진 3년 고개였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째요? 할아버지가 돌부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만 겁니다.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하얘지더니 하필이면 3년 고개에서 넘어지더니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고 죽네. 하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던 할머니가 조심스레 울었지요. 영감, 장에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할머니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할아버지의 소원은 그저 오래 사는 것 하나뿐 이었는데 3년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끙끙 알키만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아버지의 손자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시죠? 그럼 두 번을 넘어지면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그야 3년에다 3년을 더하니까 6년 아니겠냐? 바로 그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냉큼 3년 고개로 달려갔지요. 3년 고개에 올라온 할아버지는 그래 맞아 하고 일부러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3년 이다 어이구 6년 이네 어이구 9년 이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요. 무릎 피며 엉덩이에 빨간 상처가 나도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고요? 할아버지 소원대로 오래오래 살았겠지요? 어쩌면 지금도 3년 고개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고양이와 개 옛날에 카미라는 어린 소년이 늙은 할머니와 단둘이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고 숲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건 캄의 몫이었지요. 어느 날 캄은 숲속 웅덩이에서 커다란 물고기 세 마리를 잡았어요. 오랜만에 할머니에게 맛있는 물고기 요리를 해드릴 수 있게 된거지요. 캄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캄은 한 사나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나이는 고양이 한 마리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막대기로 쿡쿡 찌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 가엾은 고양이를 왜 괴롭히세요? 가엾은 고양이? 이놈은 내 물고기를 훔쳐먹은 못된 고양이야. 사나이는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며 계속 고양이를 쿡쿡 찔러댔지요. 캄은 물고기 세 마리와 고양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저한테 커다란 물고기 세 마리가 있어요. 물고기를 모두 드릴 테니 고양이를 제게 주세요. 사나이는 얼씨구나 좋아하며 얼른 고양이를 내주었어요. 캄은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고양이를 본 할머니가 물었어요. 캄아 오늘은 고양이 고기를 먹는 거니? 아니에요 할머니 이 고양이는 집에서 기를 거예요. 캄은 할머니에게 물고기 세 마리와 고양이를 바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도 고양이를 불쌍히 여겨 집에서 기르도록 했답니다. 그날 할머니와 캄은 저녁을 굶어야 했지요. 다음날 캄은 먹을 것을 찾으러 다시 숲속으로 갔어요. 그날도 운이 좋았는지 또 물고기 세 마리를 잡지 않았겠어요? 캄은 신이 나서 집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길에서 어제 그 사나이를 또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개를 때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렇게 착하고 귀엽게 생긴 개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착하고 귀엽다니 이 녀석이 얼마나 게으른지 아니? 시키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날마다 배가 고프다고 낑낑거린단 말이다. 캄은 매를 맞고 있는 개가 불쌍했어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배가 너무나 고팠지만 캄은 하는 수 없이 물고기 세 마리와 개를 바꾸었답니다. 개를 데리고 오는 캄을 보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이 개는 또 무엇이니? 할머니 죄송해요. 먹을 걸 구해와야 하는데 오늘도 그러지 못했어요. 캄은 할머니에게 물고기 세 마리와 개를 바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저녁도 굶어야 했지만 마음씨 고운 손자를 대견하게 여겨 개를 기르도록 허락했답니다. 다음날 숲속으로 간 캄은 덤불 속에서 커다란 알 두 개를 찾아냈어요. 캄은 그게 거북의 알이라고 생각했지요. 얼마나 큰지 그 거북 알 두 개면 할머니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거북 알만큼은 다른 어떤 것 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며칠을 굶은 할머니께 오늘은 정말 맛있는 알 요리를 해드려야지. 캄은 행여라도 알이 깨질까 봐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솥에 물을 가득 붓고 알을 삶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이 막 끓기 시작할 때였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솥뚜껑이 휙 날아가더니 솥 안에서 뱀 두 마리가 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굵은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뱀을 향해 막대기를 휘둘렀지요. 그러자 뱀 두 마리가 입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는 호망 여왕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를 강가에 풀어주면 호망 여왕이 당신에게 분명 큰 상을 내리실 거예요. 마음 약한 캄은 이번에도 강가에 새끼 뱀들을 풀어주었어요. 조금 있으려니 강 저쪽에서 엄청나게 큰 뱀 한 마리가 스르르 다가왔지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그 뱀은 바로 호망 여왕 이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왜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냐 새끼 뱀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들은 호망 여왕의 자식들입니다. 여왕님은 저희들의 어머니십니다. 그제야 호망 여왕은 몇 달 전에 숲속에서 잃어버린 알 두 개를 생각해냈어요. 산찬히 뜯어보니 자기 자식이 틀림없었어요. 두 마리 다 무사히 살아있는 것을 보자 호망 여왕은 몹시 기뻐했답니다. 새끼 뱀들은 호망 여왕에게 오늘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호망 여왕은 새끼 뱀들이 약속한 대로 칸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이 보석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석입니다. 보석을 쓰다듬으면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거예요. 칸은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보석을 쓰다듬으며 소원을 말했지요. 먹을 것을 주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 앞에는 온갖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그것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귀한 음식들로 만 말이죠. 할머니와 캄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고양이와 개도 아주 실컷 먹었지요. 이제 할머니와 캄은 더 이상 배를 골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캄은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더 나이가 들어 꼬보랑 할머니가 되었지요. 할머니 저도 어엿분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어엿한 젊은이가 되었으니 결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래 너도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그런데 어쩌면 좋으냐. 이 산골 마을에 천여라고는 한 명도 없으니 말이다. 신부감을 구하려면 도시로 나가야 한단다. 하지만 캄의 마음속에는 이미 점 찍어놓은 신부감이 있었답니다. 바로 왕궁에 살고 있는 공주님 이었어요. 공주님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아름다워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래서 캄은 어려서부터 늘 공주님과의 결혼을 꿈꾸어 왔던 거예요. 캄은 공주님을 만나기 위해 왕궁이 있는 수도로 갔어요. 때마침 임금님이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공주에게 아름답고 아늑한 궁전을 지어 바치는 사람을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말이에요. 캄에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지요. 캄은 당장 왕궁으로 달려가 임금님을 뵈었답니다. 제가 공주를 위해 궁전을 짓겠습니다. 임금님은 캄을 보더니 왕궁이 떠나가라고 웃었어요. 이웃나라에 내노라 하는 왕자나 부자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인데 가진 것도 변변찮은 산골 마을 젊은이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냐고 생각한 거지요. 그렇다면 공주를 위한 특별한 궁전을 오늘 밤 안으로 짓도록 하라. 궁전의 벽은 은으로 기둥은 옥으로 지붕은 금으로 알겠느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당장 감옥에 갇힐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한 휘한 찬란한 궁전을 그것도 단 하룻밤만에 지으라니 말이지요. 하지만 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꼭 명령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 보석이 있으니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눈이 부시도록 휘한찬란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땅에서 솟아올랐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비비고 볼을 꼬집고 고함을 지르느라 야단 법석이었지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리기도 했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임금님도 입을 쩍 벌렸어요. 이렇게 된 이상 아무리 보잘것없는 시골 젊은이라고 해도 공주와 결혼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감은 마침내 공주님과 결혼을 해서 할머니와 고양이와 개와 함께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 일로 카미 요술 보석을 가졌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러자 욕심 많고 마음씨 나쁜 이웃나라 임금님이 카미 보석을 탐냈지요. 그 신기한 보석만 손에 넣는다면 이웃한 모든 나라를 손에 넣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마침내 이웃나라 임금님은 한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카메 궁전에 몰래 쳐들어왔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지요. 카메 식구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궁전을 빠져나왔답니다. 그 귀한 요술보석 까지 두고 말이에요. 요술보석을 빼앗겼으니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카메 눈앞이 캄캄했지요. 그때 고양이와 개가 요술보석을 찾아오겠다고 나섰어요. 카메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지요. 둘은 밤새 달려 궁전에 다다랐답니다. 카메 살던 그 궁전에는 이웃나라 임금님이 제 집인양 살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개에게 말했어요. 너는 밖에서 망을 봐. 내가 들어가서 보석을 찾아올게. 고양이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 여왕 쥐를 붙잡았어요. 난 널 한 입에 삼켜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임금의 요술보석을 나한테 가져오면 살려주겠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내 말대로 해라. 여왕 쥐는 부하 쥐들을 시켜 보석을 찾아오도록 했어요. 이웃나라 임금님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쥐들은 보석 상자 속에서 요술보석을 찾아내왔어요. 고양이가 보석을 가지고 나오자 개가 말했어요. 영리하게 보석을 잘 찾아왔구나.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내가 물고 갈 테니 보석을 내게 줘. 너는 자주 짖어대잖아. 짖다가 보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안전해. 아니야. 절대로 짖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 귀한 보석을 입에 물고 짖을 수가 있겠니? 개는 잽싸게 보석을 빼앗아 물고는 마구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빠른지 고양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아왔답니다. 정신없이 달리던 개는 개울가에 멈추어 섰어요. 목이 너무 말라 금세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개울물 속에는 물고기 떼가 한가롭게 논의고 있었어요. 나는 숨이 차서 죽겠는데 저것들은 뭐가 저리 신날까? 심술이 난 개는 그만 물고기 떼를 향해 컹컹 짖고 말았답니다. 그 순간 입안에 있던 보석이 개울물에 퐁당 빠졌고 물고기 한 마리가 그것을 덥석 삼켜버렸지 뭐예요? 개울가에 막 도착한 고양이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개는 부끄러워 고양이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지요. 고양이는 요술 보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물속을 뚫어져라 지켜보던 고양이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잽싸게 낚아챘지요. 그건 바로 임금 물고기 였어요. 고양이는 임금 물고기 에게 부하 물고기들을 시켜 요술 보석을 찾아 오도록 명령 했어요. 부하 물고기들은 곧 보석을 삼킨 물고기를 찾아냈지요. 그리고는 보석을 뱉어내게 한 다음 고양이에게 바쳤답니다. 보석을 다시 찾은 고양이는 개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고양이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개는 씩씩거리며 고양이를 앞지르기 위해 무작정 달려갔답니다. 쉬지 않고 달린 덕에 개는 고양이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요술 보석은 고양이에게 있었지요. 개를 보고 기대 잔뜩 부풀었던 캄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때마침 고양이가 캄 앞에 나타났어요. 고양이는 캄의 손바닥 위에 보석을 뱉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요술 보석을 말이죠. 캄은 고양이를 얼싸 안고 덩실 덩실 춤을 추며 말했어요. 네가 날 살렸구나. 캄은 요술 보석의 힘을 빌려 이웃나라 임금님을 몰아내고 다시 나라를 되찾았답니다. 임금님은 나라를 되찾는데 공을 세운 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임금님이 된 캄은 왕비님과 할머니와 함께 그 뒤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참 고양이와 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석을 찾아온 그날부터 둘은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았답니다. 날마다 서로 물어뜯으며 싸웠지요. 보다 못한 캄 임금님은 보석을 찾아온 고양이는 궁전 안에서 그러지 못한 개는 궁전 밖에서 살게 했어요. 이때부터 고양이는 집 안에서 개는 집 밖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왕자와 소녀 옛날에 떰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떰은 새 어머니와 배다른 동생 깜과 함께 살았답니다. 떰의 어머니는 떰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새 어머니와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마저 동생 깜이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새 어머니가 떰을 대하는 태도는 싹 달라졌어요. 떰에게는 하루종일 일만 시키고 깜만 예뻐한 거지요. 떰이 손발이 부르트게 일하는 동안 깜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어느 날 새 어머니가 떰과 깜을 불렀어요. 너희 둘이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오늘 저녁에 물고기 요리를 해줄 테니까 많이 잡아온 사람에게는 빨간 치마를 주지만 적게 잡아온 사람은 저녁도 못 먹을 빨간 치마는 새 어머니가 이웃 마을에서 사온 아주 값비싼 것이었어요. 떰은 저녁을 굶지 않기 위해 깜은 빨간 치마를 갖기 위해 서둘러 강으로 달려갔답니다. 떰은 온종일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어요. 떰은 부지런한 데다가 힘든 일도 잘 참고 해냈거든요. 떰의 바구니에는 어느새 물고기가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깜은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물고기 잡을 생각은 않고 멱을 감으며 놀기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아 벌써 해가 지고 있어 그만 집에 가자. 어 정말 저녁이 다 됐네. 그런데 언니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냥 가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머리를 감고 가는 게 어때? 떰은 깜의 말대로 강물에 머리를 감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구니를 가지러 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바구니 바구니 가득 담겨있던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떰은 허둥지둥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물고기는 찾을 수 없었지요. 떰은 그제야 김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떰이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김이 물고기를 가로채 달아나 버린 거예요. 새 어머니가 떰의 말을 믿지 않을 건 불을 보듯 뻔했어요. 떰은 강가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떰 앞에 나타났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그분은 바로 부처님 이었답니다. 떰아 눈물을 닦고 바구니를 들여다보아라. 떰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어요. 놀랍게도 바구니 안에는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가 파닥거리고 있었답니다. 그 물고기를 집에 가져가서 우물에 불어놓아라.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조금씩 먹이로 주워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떰은 바구니를 품에 안고 한다름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리고는 우물에 물고기를 풀어주었답니다. 그날부터 떰은 물고기에게 정성껏 먹을 걸 주었어요. 물고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떰이 소를 몰고 들러나간 사이에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새 어머니와 깜이 그 물고기를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들에서 돌아온 떰은 물고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우물가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떰아 눈물을 닦고 물고기 뼈를 찾아라. 그리고 뼈를 병 네 개 나누어 담아 침대 다리 밑에 땅을 파고 하나씩 묻어두어라. 떰은 부처님이 일러준 대로 했답니다. 어느덧 일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큰 잔치를 열어 온 나라 사람들을 초대했답니다. 새 어머니는 잔치에 가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모자를 준비했지요. 까문 빨간 치마를 입고 말이에요. 새 어머니가 떰에게 말했어요. 떰아 이 쌀자루에 벼가 많아 밥을 해먹기가 힘들구나. 내가 언니니까 집에 남아 쌀을 골라내도록 해라. 그 일이 다 끝나거든 잔치에 오너라. 새 어머니와 깜은 새 옷을 나풀거리며 왕궁으로 떠났고 떰은 자루를 쏟아놓고 쌀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한 알 두 알 쌀을 골라내던 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떰이 슬플 때면 늘 그렇듯 부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떰아 그만 울어라. 부처님은 떰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어요. 부드러운 부처님의 손길이 닿자 떰은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전말이 참새때야 미리 날아와 쌀은 쌀대로 벼는 벼대로 나누어 놓아라. 부처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이 새카맣게 변하면서 천마리 참새때가 날아왔어요. 떰의 앞에 내려앉은 참새들은 쨍쨍쨍 요란한 소리를 내며 쌀과 벼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한쪽에는 벼 무더기가 다른 한쪽에는 쌀 무더기가 생겼어요. 일을 마친 참새들은 오던 모습 그대로 다시 날아갔답니다. 떰은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벼와 쌀을 따로따로 자루에 담았어요. 내 방으로 가서 침대 다리 밑에 묻어둔 병들을 꺼내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부처님은 온들간대 없이 사라졌답니다. 떰은 방으로 달려가 병 네 개를 꺼내 열어보았어요. 첫 번째 병에는 아름다운 구슬이 달린 옷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병에는 알록달록한 신발이 들어 있었고 세 번째 병에는 멋진 모자가 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병에는 이 세상에는 없을 것 같은 신비로운 향기가 나는 향수가 들어 있었답니다. 떰은 새 옷과 새 신발과 새 모자로 단장하고 향수를 뿌린 다음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신발 한짝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신발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떰은 하는 수 없이 나머지 신발 한짝을 벗어든 채 맨발로 뛰어 갔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왕궁의 한 신화가 덤불 사이에 끼어 있는 신발 한짝을 발견했어요. 신화는 알록달록 예쁜 신발을 왕자에게 바쳤답니다. 신발을 보자 왕자는 대번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예쁘고 앙증맞은 신발을 신는 아가씨라면 틀림없이 착하고 예쁠 것이다. 오늘 잔치에 그 아가씨가 왔다면 나는 그 아가씨와 결혼할 테다. 왕자는 잔치에 온 아가씨들에게 신발을 신어보게 했어요. 아가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신발을 신어보았지요. 깜도 억지로 신발 속에 발을 구겨넣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의 발에도 신발은 맞지 않았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덤의 차례가 되었어요. 신발은 덤의 발에 딱 맞았고 덤은 가지고 있던 한쪽 신발도 마저 신었습니다. 왕자는 뜰듯이 기뻐했어요. 기대했던 대로 덤이 너무나 곱고 아름다웠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덤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한편 새어머니와 깜은 덤이 못견디게 샘이 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가 나고 분이 풀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서 빨리 아버지의 제삿날이 되어 덤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마침내 제삿날이 되어 덤이 집에 오자 새어머니와 깜은 반갑게 덤을 맞았어요. 덤아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까우가 없구나. 내가 직접 따우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덤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하고 집 가까이 있는 까우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덤이 까우를 막 따려고 하는 순간 새어머니가 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어뜨렸지 뭐예요. 덤은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새어머니는 죽은 덤의 옷을 벗겨 까맥에 입혔어요. 덤의 신발도 신겼지요. 그리고는 깜을 데리고 왕궁으로 갔답니다. 새어머니는 왕자 앞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며 말았어요. 덤이 몹쓸 병에 걸려 갑자기 죽고 말았네. 죽으면서 동생 깜이 왕자와 결혼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네. 왕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슬픔을 참으며 깜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깜은 왕자의 아내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둘은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값비싼 옷을 하루에 열두 번도 더 갈아입으며 행복해 했지요. 하지만 왕자는 떰 생각에 늘 슬프고 외로웠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궁에 꾀꼬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조그맣고 예쁜 꾀꼬리 였지요. 그 꾀꼬리는 언제나 왕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답니다. 왕자가 꾀꼬리에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보호하기라도 하듯이 늘 내 곁을 맴도는구나. 네가 떠미라면 얼마나 좋겠니. 내가 정말 떠미라면 내 옷소매 속으로 들어오려무나. 그러자 꾀꼬리가 정말 왕자의 옷소매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는 꾀꼬리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부터 왕자는 꾀꼬리를 떰으로 여기며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깜과 새 어머니는 그 꾀꼬리가 미웠어요. 왕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싫었고 왕자가 깜보다 꾀꼬리를 더 아끼는 것도 싫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왕자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꾀꼬리를 잡아 고양이에게 먹이로 주워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깃털은 왕궁 밭 길가에 묻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깃털을 묻은 자리에서 감나무가 자라났어요. 감나무는 순식간에 크게 자라 꽃을 피우더니 열매를 맺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은 꼭대기에 딱 하나밖에 안 달렸어요. 하루는 지나가던 할머니가 꼭대기에 달린 감을 보고 말했답니다. 감아 내게 떨어지렴 향기만 맡고 절대로 먹지 않음아 그러자 신기하게도 감이 할머니의 품 안으로 뚝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감을 집으로 가져가 침대 머리맡에 두고 향기를 맡았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할머니의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집 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산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는 어느 날 시장에 가는 채 하며 나가다가 숨어서 지켜보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감이 예쁜 아가씨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할머니는 하마터면 앗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아가씨는 앞치마를 곱게 차려입고는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상을 차렸어요. 집안일을 모두 끝낸 아가씨는 앞치마를 벗고 침대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때 할머니가 뛰어들어가 아가씨를 붙잡았답니다. 아가씨는 할머니에게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새 어머니와 동생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가 꾀꼬리로 태어났고 또 감으로 태어난 이야기를 말이죠. 할머니는 이 모두가 부처님의 보살핌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감히 자신의 품속으로 떨어진 것도 부처님의 뜻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할머니와 아가씨는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 아끼며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아가씨는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열심히 일했어요. 아가씨는 무엇이든 잘 했는데 그중에서도 요리 솜씨가 매우 뛰어났지요. 특히 까우 요리는 맛이 너무 좋아 먼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하루는 왕자가 그 소문을 듣고 할머니 집에 찾아왔어요. 그 옛날 때만 어둠이 만들어준 까우 요리가 그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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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요. 그런데 왕자는 할머니가 내온 까우 요리를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까우 요리 할머니 만든 거요? 아닙니다. 제 딸이 만들었습니다. 이 요리를 먹은 사람이라면 다들 제 딸을 보고 싶어 하지요. 할머니가 딸을 불렀어요. 왕자는 부엌에서 나오는 아가씨가 떰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답니다. 떰은 왕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가장 맛있는 까우 요리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던 거예요. 모든 일을 알게 된 왕자는 떰과 할머니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어요. 괘씸한 새어머니와 깜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려고 벼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떰은 목숨만은 살려주라고 강곡히 부탁했어요. 왕자는 착한 떰을 위해 그러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리고 착한 떰과 왕자와 할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니가 좋아 치치와 친구들은 유치원 선생님이 읽어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참 재미있었어요. 책 읽기 시간이 끝나자 타타가 소리쳤어요. 우리 백설공주 놀이할래? 그러자 친구들이 다들 좋다고 찬성했어요. 백설공주는 누가 하면 좋을까? 타타가 묻자 치치는 속으로 요요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타타가 다시 말했어요. 백설공주는 요요가 하고 나머지는 일곱 난쟁이를 하면 되겠다. 치치가 타타에게 물었어요. 그럼 타타 넌 뭐할 건데? 난 백설공주를 구하는 왕자야. 치치는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그럼 난 안 할래. 치치는 가만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치, 내가 왕자를 하고 싶었는데. 다음날 유치원에 가보니 요요와 타타가 나란히 앉아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치치는 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둘이 언제 저렇게 친해졌지? 치치도 요요와 놀고 싶었지만 그냥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어요. 치치는 고민에 빠졌어요. 요요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하지? 치치는 요요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요요야, 난 니가 좋아. 너랑 사이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말할 용기가 없어. 나랑 친하게 지내자. 니 마음은 어때? 다음날 치치는 요요에게 슬쩍 다가갔어요. 왜? 무슨 일이야? 편지를 꺼내려는데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아, 아니야. 결국 치치는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 요요에게 편지를 주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치치는 시무룩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치치야, 너 무슨 일 있구나?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하지만 치치는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었지요. 치치는 엄마에게 슬쩍 물어보았어요. 엄마는 아빠랑 어떻게 결혼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무지하게 따라다녔지. 날마다 편지를 써서 엄마에게 주었는데 엄마가 그 정성에 감동을 받았어. 엄마가 치치의 마음을 알아채고 물었어요. 우리 치치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구나. 치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치야,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엄마의 말에 치치는 다시 용기를 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은 꼭 요요에게 편지를 줘야지. 치치는 유치원에 도착해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타타가 치치의 가방을 자기 가방으로 착각하고 열어보았어요. 타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얘들아, 이 편지 좀 봐. 치치가 요요를 좋아한대. 아이들이 깔깔깔 웃으며 놀려댔어요. 치치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타타 정말 미워. 그때 갑자기 요요가 불숲 나서서 화를 냈어요. 너희들 그만해! 요요가 편지를 빼앗아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치치는 얼른 따라 나가 용기를 내 말했어요. 요요야, 난 네가 정말 좋아. 그러자 요요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도 네가 좋아.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요요의 말에 치치는 날아갈 듯 기뻤답니다. 오늘의 동안 친해지고 싶을 때 또 치는 뭉치가 참 마음에 들어요. 뭉치는 생글생글 잘 웃고 똑똑해서 아는 것도 무척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뭉치와 친해질 수 있을까? 뚜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뭉치가 친구들과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뚜치는 뭉치에게 다가가 슬그머니 말을 걸었어요. 뭉치야, 나도 좀 끼워줄래? 지금은 안 돼. 네가 끼면 짝이 안 맞아. 뭉치의 말에 뚜치는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줄을 확 잡아당겨버렸어요. 그 바람에 친구들이 발라당 넘어졌지요. 이 일을 알게 된 엄마가 뚜치에게 야단을 쳤어요. 뚜치야, 친구들에게 심술을 부리면 못 써. 잘못을 했으니 벌로 마당을 쓸도록 해. 뚜치는 울먹이면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난 그냥 뭉치랑 놀고 싶어서 그랬는데 다음 날, 뚜치가 밖에 나가보니 뭉치가 친구들과 나무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뚜치는 다시 뭉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뭉치야, 나도 놀이에 끼워줘. 안 돼, 넌 겁이 많아서 나무에 못 올라오잖아. 그 말에 뚜치는 또 심술이 나서 나무를 세게 흔들어 버렸어요. 그 바람에 친구들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빠가 이 일을 알고 뚜치를 혼내주었어요. 내가 심술을 부려서 친구들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지. 잘못을 했으니 벌로 신발 정리를 해라. 난 그냥 뭉치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는데 뚜치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뭉치와 친구들은 이제 뚜치를 심술쟁이라고 불렀어요. 난 심술쟁이가 아니야. 뚜치가 소리쳤지만 친구들은 계속 심술쟁이라고 놀렸어요. 다음 날 뚜치는 뭉치를 찾아갔어요. 심술 부린 걸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뭉치가 모래성을 쌓으며 놀다가 뚜치를 보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또 무슨 심술을 부리려고 온 거야? 뭉치의 말에 뚜치는 또 심술이 났어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뭉치가 너무 미워서 뚜치는 모래성을 꽉 밟아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 걱정스러워하며 뚜치에게 말했어요. 뚜치야, 심술쟁이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단다. 할아버지 말에 뚜치는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난 그냥 뭉치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날 유치원에서 둘씩 짝을 지어 춤을 추기로 했어요. 뚜치는 얼른 뭉치 옆에 가서 섰어요. 난 너 같은 심술쟁이랑은 춤추기 싫어. 뭉치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고 다른 친구한테 가버렸어요. 다른 친구와 짝이 된 뭉치는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그것을 보고 뚜치는 또 심술이 나서 뭉치의 다리를 슬쩍 걷어차버렸어요. 뭉치는 바닥에 쿵 나동그라지고 말았지요. 바로 그때 선생님이 뚜치 곁에 와서 말했어요. 너 뭉치 좋아하는구나. 선생님 말에 뚜치는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뚜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뭉치랑 친해지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하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뚜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뚜치는 뭉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뭉치야 미안해. 난 네가 참 좋아.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어. 뭉치는 뚜치를 빤히 바라보다가 까르르 웃었어요. 어쩐지 그랬구나. 나도 너랑 친해지고 싶어. 그 말에 뚜치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나는 운동회 아름다운 산호초 나라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알콩달콩 정답게 살고 있었어요. 물고기들은 색깔도 모양도 아주 다양했어요. 우리 산호초 나라가 최고야. 큰 물고기들은 틈만 나면 헤엄치기 시합을 했어요.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좋아. 한번 겨뤄보자. 한바탕 시합이 끝나면 이긴 물고기는 우쭐해서 진 물고기는 분해서 야단이 났지요. 큰 물고기들의 헤엄치기 시합 때문에 작은 물고기들은 늘 피해를 입었어요. 정말 짜증나. 큰 물고기들이 물속을 휘젓는 바람에 낮잠을 잘 때도 아기를 돌볼 때도 너무 소란스러웠거든요. 사실 큰 물고기들은 자신들도 가끔 아리송했어요. 우리는 왜 계속 시합을 하는 걸까? 글쎄 난 그냥 누구한테 쥐는 게 싫어서 하는 거야. 큰 물고기들은 그렇게 우러기가 나타날 때까지 시합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러기가 나타났다. 물고기들은 재빨리 달아났어요. 모두 잡아먹고 말 테다. 우러기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린 채 큰 물고기들을 쫓아왔어요. 큰 물고기들은 허겁지겁 산호초 틈으로 달아났어요. 저기로 빠져나가자. 그래, 저 틈은 좁아서 덩치 큰 우러기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큰 물고기들은 앞다투어 그쪽으로 헤엄쳤어요. 큰 물고기들은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산호초 틈을 쌩하니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맨 꼴찌로 빠져나오던 친구가 그만 우러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 뭐예요? 큰 물고기들은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러게, 평소에 헤엄치는 연습을 잘했어야지. 맞아, 경쟁에서 지면 저런 꼴을 당한다니까. 모두들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큰 물고기들을 놓친 우러기가 이번에는 작은 물고기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아, 큰일 났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들과 달리 서로 힘을 모았어요. 얘들아, 달아나기만 하면 잡아먹힐 거야. 우리 모두 협동하여 힘을 모으자. 작은 물고기들은 순식간에 한데 모여 고래만큼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큰 물고기가 있다니. 잘못하다가는 내가 잡아먹히겠는걸. 깜짝 놀란 우러기는 후다닥 달아났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우러기를 물리치자 산호초 날아가 발칵 뒤집혔어요. 큰 물고기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작은 물고기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우러기가 무섭지 않았니? 무서웠지만 모두 힘을 합쳐서 용기가 생겼어요. 그 말에 큰 물고기들은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 후 큰 물고기들은 작은 물고기들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아 정식으로 산호초 나라 운동회를 열었어요. 이 운동회는 서로 경쟁하는 시합은 하지 않았어요. 시합 대신 함께 모여 협동하고 즐기는 신나는 운동회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름다운 시즌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오렌지가 유명한 스페인 발렌시아에 살지요. 우리 집엔 넓은 오렌지 밭이 있어요. 날마다 오렌지를 한가득 씻고 시장에 가지요.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거든요. 시장은 늘 북적북적 싱싱하고 맛있는 게 가득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왁자짓걸 엄마, 아빠도 오늘따라 무척 바쁘네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잊어버렸나 봐요. 오늘은 소피아, 오렌지 주스 좀 이웃들에게 전해줄래? 네, 쭉 돌고 올게요. 우리 집 오렌지 주스는 스페인 최고예요. 잘됐다. 가게를 돌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려야지. 페트로 할아버지 오렌지 주스 드세요. 할아버지는 스페인 전통 음식 하몽을 파세요. 돼지 뒷다리로 만든 하몽이 주렁주렁. 할아버지,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하몽을 내 입에 쑥 넣고 웃으셨어요. 저녁에 보자.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나? 채소 가게의 아나 이모는 아실 거야. 아기 때부터 날 본 엄마 친구니까. 이모,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모르겠는데. 아, 맛있다. 역시 소피아 주스가 최고야. 나중에 보자. 소피아, 나도 먹고 싶은데 안 줘? 해산물 가게의 후한 삼촌도 한 잔. 올리브 가게의 줄리아 이모도 한 잔. 치즈 가게의 파블로 삼촌도 한 잔. 모두 모두 아기 때부터 절 아는 이웃이에요. 마지막으로 마리아 할머니네 빵집. 할머니는 잘 깜빡하시니까 아예 제가 알려드려야겠어요. 할머니,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오늘은 바로... 할머니는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엄청 큰 케이크를 굽느라 바쁘셨어요. 흠, 모두 오늘을 기억 못하는구나. 전 기분이 안 좋을 땐 여기로 와요. 저 천장 좀 보세요. 진짜 멋지죠? 천장을 보다 보면 내 기분도 맑아지거든요. 우리 시장은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어느덧 시장이 문 닫는 시간이에요. 사는 사람도 돌아가고 파는 사람도 돌아가지요. 난 엄마를 따라 털레털레 남은 오렌지를 들고 가요. 아, 끝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네요. 소피아, 생일 축하해. 아이고, 깜짝이야. 시장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내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마리아 할머니가 만들던 케이크가 제 것이었네요. 설마 우리가 네 생일을 모르겠니? 아기때부터 쭉 널 봐온 이웃들인데. 다같이 둘러앉아 파에야를 먹었어요. 시장에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이 듬뿍 함께 먹는 파에야는 더 더 맛있었어요. 엄마가 오렌지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어요. 네가 태어났을 때 심은 오렌지 나무가 있단다. 내 생일 때마다 그 오렌지로 주스를 만들어 이웃에게 돌리지. 우리 소피아 생일같이 축하하려고. 몰랐지?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모두 이웃이에요. 하몽을 사며 올리브를 팔며 기쁜 일, 슬픈 일 서로 나누지요. 나의 아름다운 시장,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저는 정말 정말 행복했답니다. 썸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